거북이 붙여준 수염 한 시골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착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자꾸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떨어지기만 하니 참 이상한 일이다. 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관상쟁이한테 가서 관상을 보아달라고 했지요. 내가 평생 공부만 했는데도 과거 시험을 보면 떨어지기만 하니 왜 그런지 좀 봐주시오. 관상쟁이는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앞으로 과거를 보아도 붙지 못합니다. 평생 빌어먹을 관상이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돌아왔습니다. 선비는 몇 년 뒤 또 과거를 보러 갔어요. 사올에 도착해서 구경이나 하려고 시장에 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거북을 한 마리 사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부가 팔려고 잡아온 거북인데 눈을 껌뻑껌뻑 하는 것이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산 것입니다. 선비는 거북을 강에 놓아주고 돌아와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 젊은 귀공자가 나타났어요. 선비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가 드릴 것은 없으니 이거나 드리지요. 귀공자는 선비의 턱 밑을 한 번 꾹 누르고는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선비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턱 밑을 만져보았더니 뭐가 나려는지 간질간질하였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그 거북이 꿈 속에 나타난 것인가. 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과거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웬일인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꿈 덕분일 테지만 선비는 아예 꿈을 꾼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실력이 좋아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장원급제를 한 탓에 선비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높은 벼슬아치가 된 선비가 관상쟁이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관상쟁이들이 나보고 평생 빌어먹을 발자라 했지만 나는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는가? 관상쟁이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내가 관상쟁이들을 혼내줘야지. 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전국에 있는 관상쟁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늘 관상을 보시오. 선비는 트집을 잡아 관상쟁이들을 혼내주기 위해 명령했습니다. 관상쟁이들은 저마다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선비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관상을 본 다음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나리의 관상은 평생 빌어먹을 발자인데 어떻게 벼슬을 하시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군요. 관상쟁이들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리의 관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며칠 동안 나리와 함께 생활해야겠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관상쟁이의 한 사람이 선비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고 심지어는 변소에도 같이 갔어요. 선비의 습관을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관상쟁이가 아무리 보아도 선비의 관상은 빌어먹을 발자였습니다. 관상쟁이는 선비가 높은 벼슬을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선비가 세수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던 관상쟁이는 무릎을 탁 치더니 선비의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 이 수염이 원인이었구나. 선비는 느닷없이 관상쟁이에게 턱을 쳐들려 어이가 없었지만 그걸 보고 있던 관상쟁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못 보았구나. 관상쟁이가 턱에서 발견한 것은 다른 것보다 조금 긴 수염 한 올이었습니다. 이 수염은 용의 수염인데 아주 용한 수염이지요.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사람만이 이 수염이 있답니다. 이 용의 수염이 어찌하여 나리의 턱에 붙게 되었을까요? 관상쟁이의 물음에 선비는 몇 해 전에 꿈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지하기 전에 시장에서 거북을 사서 강에 놓아준 적이 있소. 그날 밤 한 귀공자가 꿈에 나타나. 내 턱에 무엇인가를 턱 붙이고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이 수염이 생겼소. 선비의 말에 관상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구해준 거북이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용의 수염을 붙여주고 간 모형이군요. 선비는 관상쟁이들을 혼내주려다가 자기가 과거에도 급지하고 벼슬도 하게 된 내력을 알게 되자 옳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벼슬아치가 되었답니다. 용왕의 길 어떤 사람이 나라에서 많은 돈을 꾸어 썼는데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3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겠다. 나라에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졌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리 국리를 해도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이나 실컷 먹고 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생선장수가 왔는데 커다란 잉어를 팔고 있었어요. 그 잉어를 내게 팠슈. 잉어를 안주로 삼아 술을 마실 생각이었습니다. 잉어를 사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잉어가 아주 슬픈 눈으로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살려주세요. 그래 죽으면 나나 죽지 죄 없는 너까지 죽일 이유가 있겠느냐. 이 사람은 잉어를 강에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는 물속으로 곤두박질 쳐 들어갔다가 금세 다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된 것을 당신이 구해주었으니 나도 당신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잉어가 말을 하는 것을 본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뒤 물이 갈라지더니 한 아이가 물속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어서 이리 오시지요. 용왕님께서 모시고 오랍니다. 이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른 채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따라나 가보자. 아이를 따라 물로 들어가니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은 물이 갈라져 길이 되는 거였습니다. 마침내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내 아들이 세상 구경 나갔다가 붙잡혀 죽게 된 것을 구해주셨다지요. 정말 고맙소이다.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니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시오. 무엇이든 내가 들어드리겠소. 이 사람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큰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니 거기에 길이나 만들어주시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 내일 밤 길을 만들어드리겠소. 용왕은 이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나랏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라에서 사람들이 부르러 왔습니다. 자 돈을 가져왔느냐. 돈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하겠소.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절벽에 길을 닦아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좋다. 네가 거기에 길을 닦는다면 네 죄를 용서해주겠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모레 아침에 그리로 와보시오. 다음 날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실컷 잠만 잤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용왕이 길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몹시 불어왔습니다. 어찌나 바람이 요란하게 부는지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비바람도 먹고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얼른 절벽으로 달려갔지요. 그곳에는 용왕이 약속한 대로 넓은 길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사람에게 용한 재주가 있다며 오히려 큰 상을 내렸답니다. 어사 박문수와 남매 어느 날 암행어사 박문수가 허름한 옷에 헝갓을 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관의 치적과 비행을 탐문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개선하는 일을 맡았던 임시 벼슬입니다. 호잣한 시골길을 가는데 느닷없이 하늘이 새카매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마침 저만큼 길가에 낡은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어요. 다급하게 그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스락 밑에서 비를 그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집이라 기스락이 신용뿐이어서 빗물이 옷으로 다 튀었지요. 오두막이라 방과 마룻방 그리고 부엌 뿐이었습니다. 그때 박문이 열렸어요. 거기 계시면 옷이 젖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댕기가 치렁한 처녀가 나오며 방을 가리켰습니다. 박문수가 괜찮다고 하자 자기는 부엌일을 하겠다며 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집에는 이 처녀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처녀는 옷을 여러 군데 기워 입었지만 얼굴은 여간 예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거듭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소나기가 그 책이 있는커녕 더 거세게 퍼부어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에는 살림다운 살림이라고는 헌 농작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나기가 계속 쏟아지고 컴컴해지는 게 해가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무슨 으스스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 처녀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거 엉뚱한 배를 끼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날이 저물고 있으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오실 것입니다. 대갓집인 이 동지 댁에 내일 혼사가 있어 일을 거들어들이러 가셨습니다. 처녀는 벽에 걸려있는 조그만 주머니를 떼어가지고 나가면서 편히 누워계시라고 했습니다. 박문수는 오라버니가 올 것이라는 말에 안심이 되었지요. 이 동지의 동지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조선시대 높은 벼슬 이름입니다. 그러나 김생원 박선달 하는 것처럼 그저 부르는 호칭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한참 있자니 처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반찬은 된장국과 김치 한 가지 뿐이지만 밥은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하얀 쌀밥이라니 놀랐어요. 그때 오라버니가 오는 것 같습니다. 누룽지 가져왔다. 먹어라. 방에 손님이 드셨습니다. 소나기를 피해 우리 집으로 돌아오셨기에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진지는 어떻게 했느냐? 처녀가 낮은 소리로 뭐라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어머니 제사진을 쌀은 다시 구하자. 박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벽에서 떼어간 주머니가 어머니 제사진을 쌀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라버니가 벌건 화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등에는 댕기가 치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염치없이 이렇게 신세를 쥐고 있네 그려 박문수는 고개를 주워거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이 이렇게 누추합니다만 편히 주무시고 가십시오. 불을 켜겠습니다. 총각은 어둠 속에서 화로 불인 거래다 관솔을 대고 후 불었습니다. 관솔에 금방 불이 붙었지요. 총각은 방안이 환하게 관솔불에다 계속 관솔을 던졌습니다. 총각은 스물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어요. 누이도 스물 살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내는 열두어 살만 먹어도 장가를 가고 처녀는 열 예니곱 살이면 시집을 갔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떡거물이라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살림이 이 모양이라 누이라도 시집을 보내려 했지만 오라버니를 혼자 두고 어떻게 시집을 가느냐고 버티는 바람에 제 처지가 더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아까 누이에게 준 누룽지도 훈것질거리가 아니고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매는 생김새도 의젓하고 교양도 있어 보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는가 총각은 그렇다며 웃었습니다. 웃음이 좀 일그러지는 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박문수는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실은 우리 집도 얼마 전까지는 이 동네에서 남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술이 과하셔서 크게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이 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내일 결혼식을 한다는 신부 아버지 이 동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다가 이 동지가 관가에 고발을 하는 바람에 화해를 하느라 살림이 몽땅 거덜이 났다는 것입니다. 연함은 마직이나 되던 논밭은 물론이고 집까지 이 동지한테 넘어가버려 하는 수 없이 이 오두막집으로 나앉아 아버지는 술로 지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애를 끓이다가 두 분 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동네는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뿐이라 품팔이 할 만한 집도 없어 한 운수 없이 이 동지 집에서 품을 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총각은 이 동지의 흠집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 동지란 자가 이만저만 못된 작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지란 사람은 술 취한 사람 행패가 동벌이 미천이었구먼 그 사람이 동지가 되고 부자로 살게 된 까닭도 알만하네 그려 박문수는 웃고 나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패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는가 마패 아닙니까? 그럼 어르신께서는 총각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네 이 마패는 함부로 보이는 게 아니지만 이 동지란 작자의 버릇을 고쳐놔야겠기에 자네한테 내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보이는 것이네. 내일 내가 이 동지 잔치판에 가서 엉뚱한 수작을 부려 이 동지하고 티격판을 벌이겠네. 이 동지가 나한테 큰 소리를 치면 내가 슬쩍 마패를 보이겠네. 그러면 이 동지가 깜짝 놀라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걸세. 그때 자네가 달려와서 나더러 외삼촌 여기까지 웬일로 오셨습니까? 이러고 나서게 아이고 쟤가 어떻게 총각은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만 하면 된다고 총각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날 박문수는 이 동지 집으로 갔어요. 대각집 온사답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방이며 마루에 가득 차고 마당에는 멍석을 스몰 남은 잎이나 깔고 손님을 받고 있었지요. 당신은 저리 가서 앉으시오. 박문수가 들어가자 자리를 정리하는 하인이 한참 저쪽 단밑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거지들이 몰려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거기 앉자 음식상을 가져왔습니다. 돼지비게 두어점과 김치에 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상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며 웅성거렸습니다. 주인이 동지가 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박문수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손님들이 깜짝 놀라 모두 박문수를 봤지요. 이 집 주인 덜어 이리 오라고 하렸다. 거재들 자리에서 거지가 소리를 지르자 모두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동지가 대번에 상판이 으등거리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상이 이게 뭐요. 이런 비곗덩어리가 우리 거지들 줄인 상자에 들어가면 대번에 설사가 날 텐데 우리 거지들은 모두 설사가 나서 죽으란 거요 뭐요. 박문수는 배를 유독 앞으로 쑥 내밀고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이런 못된 작자가 있나 거지 주제에 주는 대로 먹지 않고 멋이 어쩌고 어째? 주는 대로 먹으라니 그럼 우리 거지들은 비곗덩어리나 먹고 설사가 나서 죽으란 말인가? 박문수는 아까보다 더 배를 내밀며 반말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순간 이동지의 눈이 박문수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마폐가 반쯤 보였지요. 아이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동지는 대번에 맨땅에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했습니다. 이제야 잘못을 알았던 말인 거 박문수는 이동지를 내려다보며 마폐를 슬쩍 허리춤으로 밀어넣었어요. 이동지가 무릎을 꿇자 구경하던 손님들은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니 외삼촌님 외삼촌님께서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어젯밤 총각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섰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여태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말이냐? 박문수는 총각 손을 붙잡으며 눈을 끈뻑였습니다. 너를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니 그러니까 집안이 거덜난 뒤에도 여기서 그대로 살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이 동지 나리 덕택에 굶어적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바로 이동지가 너를 그렇게 보살펴줬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크게 신뢰를 냈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박문수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이동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동지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일어섰지요. 음식상을 받고 있던 손님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꼴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동지는 사뭇 굽실거리며 박문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동지 우리 조카를 그렇게 거들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랄 게 있습니까? 오래 겪어봤으니 말씀입니다마는 저렇게 성실한 젊은이도 드물 것입니다. 이동지는 잔을 권하며 사뭇 굽실거렸습니다. 그럼 사위감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위감으로야 저만한 사위감도 드물 것입니다. 그럼 쇳불은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사돈을 맺으면 어떻겠소? 어사나리하고 사돈을 맺는다면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오나 우리 집에는 딸이 오늘 시집가는 아이 하나뿐입니다. 오늘이 혼사날이라 신랑이 금방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오는 그 신랑은 우리 조카 딸하고 결혼을 시키지요. 그에도 가난한 것 빼고는 인물이나 품성이나 어느 양밭집, 교수 못지않습니다. 저쪽에서도 어사나리와 사돈을 맺는다면 감지덕지할 것입니다마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도무지 정신이 헷갈립니다. 이동지는 벼락이라도 맞은 상판입니다. 헷갈릴 것 없습니다. 이동지께서 지금 바로 가셔서 그 부모를 만나 의논을 하십시오. 지금 가서 말씀입니까? 예, 그럼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이동지는 벙글거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나 손님들은 벼락소리에 놀란 토끼들처럼 멀뚱거리고 있었지요. 멋들하고 있느냐 어서 처녀를 데려다가 단장부터 시키지 못하느냐 이동지 안에도 연방 벙글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발하던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랴부랴 오두막집에서 처녀를 데려다가 분단장을 시켰지요. 그 오라비 총각은 총각대로 목욕을 하고 상토를 틀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저녁 새참때가 되자 마당에 차려놓은 초래청에 신랑 신부 둘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네 신부는 저 예쁜 얼굴이 어디에 숨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지 잘 입어 못난 사람 없다더니 옛말 그런데 없구먼 동네 사람들도 모두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 일색에다 이웃 동네 일색까지 두 일색을 합쳐놓으니 초래청이 권해지네 그려 그려그려 하루 한날란시에 한마당에서 두 동서가 태어나다니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겠구려 동네 사람들은 덕담이 흐들어졌습니다. 박문수와 이동진은 멀찍이 서서 초래청을 보며 웃고 있었답니다. 박문수와 어느 아이 암행어사 박문수가 허름한 옷에 헝갓을 쓰고 넓은 들판기를 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었지요. 한참을 가는데 연암은 살 먹어보이는 어린아이가 사뭇 다급하게 뒤를 돌아보며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과 원수진 사람이 우리 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지금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 보리밭으로 숨을 테니 아저씨한테 묻거든 못 봤다고 하십시오. 박문수가 알았다고 하자 아이는 얼른 보리밭으로 숨었습니다. 아이가 숨자마자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시퍼런 칼을 들고 산 구비를 돌아왔지요. 방금 이리 도망치던 아이가 어디로 숨었지요? 모르겠다고 하자 대번에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패대기를 쳐놓고 위에서 시퍼런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이 녀석아 여기는 환한 들판인데 그 아이가 숨는 걸 못 봤단 말이냐 그 아이가 네 녀석 친척이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눈에 벌겋게 핏발이 성게 틀림없이 찌를 것 같았습니다. 방문수는 발발 떨며 살려달라고 했지요. 아이가 숨은 데를 말하면 살려주겠다. 어서 말해라. 숨을 시근거리며 시퍼런 칼을 더욱 바짝 들이대는 게 정말 찌를 것 같았습니다. 저기 보리밭으로 들어갔소. 산에는 칼을 들고 보리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보리를 밟아놓은 이랑을 따라 달렸지요. 우뚝 멈추더니 칼을 휘두릅니다. 아이를 죽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어린아이를 죽인 꼴이 되었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방문수는 처참한 심정으로 길을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길가 저만치에 있는 기와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동네 아이들이 공부하는 서당이었습니다. 하루 저녁 자고 가자고 하자 서당 시기가 그러라며 방을 하나 내주었어요. 훈장은 없고 학동들만 마당에서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수는 아까 그 아이의 일이 천금만금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방문을 열어놓고 멍청하게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암행어사 출동야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 하나가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방문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건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어사놀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사가 나타난 것처럼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사역을 맡은 아이가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동하면 산천초목도 발발 떠는데 저기 방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간대 머리도 굽히지 않고 뻣뻣하게 앉아있단 말이냐 이리 잡아다가 땅바닥에 꿇리렸다. 어사역을 맡은 아이가 큰 소리로 호렴을 냈습니다. 나졸노르셀라던 아이들이 우르르 쫓아와서 방문수를 끌고 갔지요.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위가 양반집 아이들이라 헛간에 허름한 바지저고리를 입은 시골 사람쯤은 한참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방문수는 좀 지나치다 싶으면서도 그대로 잡혀가 아이들이 시킨 대로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놈 너는 어떤 놈이기에 어사 출동이 떨어졌는데도 먼 산만 보고 있단 말이냐 어사 아이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방문수는 그 순간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죄송하옵니다. 여기 오는 길에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일에만 정신이 팔려 어사 출동 호령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사옵니다. 방문수는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말해버렸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 오는 길에 어린아이가 도망쳐오며 방문수는 아까 당한 일을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뿐이옵니다. 허허 그야 간단하지 않은가 아까 네가 여기 들어올 때 보니 지팡이를 짚고 오더구나 그 칼든 사람이 오면 장님인 것처럼 눈을 감고 작대기로 앞을 휘저으며 왔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박문수는 멍청하게 멍청하게 어사아이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돈으로 벼슬을 사려던 사람 시골에 사는 서생원은 무척이나 벼슬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어요. 어떻게 하면 벼슬을 할까 고민하던 서생원은 돈을 많이 주면 벼슬을 준다는 한 정승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생원은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벼슬을 사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생원은 그 정승을 찾아갔어요. 서생원은 정승에게 돈을 주고 벼슬을 한자리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리게 정승은 금세라도 높은 벼슬 자리를 마련해줄 것 같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계속 돈만 받아 먹고 벼슬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지요. 대관마님 벼슬은 언제 주시렵니까? 글쎄 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는 서생원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승의 말만 믿다가 빈털터리가 된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승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왔구나. 그래 돈은 가져왔느냐? 아닙니다. 대관마님 돈은 대관마님께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집에 가보니 식구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밥벌이나 좀 해볼까 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관마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방이나 한 칸 내주십시오. 서생원의 말에 정승은 속으로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내주었지요? 그래 일을 해야 먹고 살 것 아니냐? 무슨 일을 하려느냐? 정승의 말에 서생원이 머리를 글적였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정승이 말했어요. 장사는 미천이 있어야 하지요. 서생원이 시큰둥하게 말하자 정승은 큰 인심이나 쓰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미천을 대줄 테니 장사를 해봐라. 정승에게서 장사 미천을 받은 서생원은 좋아라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 장사는 잘했느냐? 정승이 물었지만 서생원은 뒤통수만 긁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돈을 몽땅 날려먹었습니다. 정승은 모른 채 할 수 없어 아깝지만 다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생원은 이번에도 미천을 다 날려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다 보니 정승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승은 서생원을 불러다 혼을 내주려고 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서생원은 꾀병을 낡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은 하인에게 서생원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놈이 장사에 자꾸 실패해서 병이 났습니다. 방에 누워있는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인은 그렇게 말하며 안 되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정승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남의 돈을 좋아하는 정승이었지만 자기 집에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니까 겁도 났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인이 숨이 턱에 차게 달려와서는 서생원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승은 장례를 잘 치르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다음 날 이었습니다. 서생원이 정승의 앞에 나타났어요. 정승은 귀신이나 본 듯 깜짝 놀랐지요. 아니 너는 죽었다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정승의 말에 서생원은 씩 웃었습니다. 저승에 갔더니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돌려보내주더군요. 저승에 갔다 왔다는 말에 정승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승이 물었어요. 너 혹시 저승에서 내 아버님을 뵙지 못했느냐. 서생원이 대답 했습니다. 배웠지요. 정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더냐. 서생원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으로 안 되셨습니다. 대관마님의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정승 벼슬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승에서는 소 돼지를 잡는 백정이 되셨어요. 정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놈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랑 하지 말아라. 정승은 말하며 서생원의 입을 막으려고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생원은 걸핏하면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마다 정승은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돈을 주었습니다. 혹시 소문이 퍼지면 정승 벼슬을 하던 양반집 체면이 깎일까 봐 서였지요. 결국 서생원은 자기가 정승에게 갖다 준 돈의 몇 배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생원은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샀어요. 이제 서생원은 돈으로 벼슬을 사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벼슬을 하게 된 호랑이 형 옛날에 부모를 일찍 여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아이는 작은 아버지 댁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아이는 담있 커서 겁은 없었지만 작은 어머니가 몹시 구박을 했기 때문에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아이를 구박하지 말라고 작은 어머니를 야단 쳤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작은 아버지가 있는 데서는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척 하고 작은 아버지가 나가고 나면 여전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이가 단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더 서럽게 울었어요. 작은 아버지는 아이가 말을 안 해도 작은 어머니가 아이를 또 서운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다음날 일찍 아이를 불렀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구나. 내가 너를 보살펴주어야 하겠지만 네 작은 어머니가 너를 몹시 미워하니 이 집에서 네가 하루인들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 떡을 먹으면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편히 살거라. 작은 아버지는 떡을 한 마리나 해서 아이의 등에 지워주었습니다. 아이도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와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높은 고개가 나왔습니다. 고개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고개를 넘지 않고 모여 있을까?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잡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고개 위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단다. 사람이 백명이 되면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백명이 모이면 함께 넘어가자꾸나. 아이는 그 말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호랑이가 있다고 그러세요? 또 호랑이가 있더라도 나같이 부모도 없는 아이는 죽어도 괜찮아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가다보니 배가 고파져 아이는 떡을 꺼내 우적우적 먹었어요. 고개 위에서는 호랑이가 고개를 올라오는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가만히 보니 아이가 무슨 돌 같은 걸 먹으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호랑이는 훌쩍 뛰어 아이 앞으로 왔어요. 아이는 호랑이를 보았지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구나. 자 나를 잡아먹겠거든 어서 잡아먹으렴. 아이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호랑이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 세면 나를 무서워 하지도 않을까 조심 해야지. 호랑이는 생각하며 아이리를 어슬렁어슬렁 따라왔습니다. 아이는 호랑이가 따라오거나 말거나 떡을 먹으며 가던 길을 계속 갔지요. 아이가 떡을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호랑이도 먹고 싶어졌습니다.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 너 먹는 것을 나도 좀 주렴. 호랑이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이 앞에 하얀 차돌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는 얼른 차돌을 주워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차돌은 아이가 먹는 떡과 똑같이 생겼으므로 호랑이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차돌을 꽉 깨물었어요. 어여! 호랑이가 비명을 지르며 차돌을 뱉어내더니 아이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형님 제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헬끗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잡수시니 힘도 나보다 훨씬 세게 꾸려 형님 형님은 왜 혼자서 다니시오? 호랑이의 말에 아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어서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야. 호랑이는 마침 잘 되었다는 듯 이야기했지요. 그럼 앞으로 나하고 사십시다. 내가 앞으로 형님을 잘 모시고 장가도 가게 해드릴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호랑이는 아이를 등에 태우고 깊은 산속으로 나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산속에 아이를 내려놓은 호랑이는 집질 나무를 훔쳐오고 기와도 훔쳐오고 하더니 목수까지 업어와서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는 아이가 먹을 음식도 어디서 가져오는지 매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매일 편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형님 이름도 지읍시다. 내가 호랑이고 내 형님이시니 앞으로 호형이라고 합시다. 아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호형은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형님 이제 장가를 가셔야지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이 깊은 산 중에서 누구에게 장가를 든단 말이냐. 호형이 짜증스럽게 말하자 호랑이는 걱정 말라며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호랑이는 예쁜 여자를 태우고 날듯이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기절해 있었어요. 자 천리 밖에서 데리고 온 이 처녀가 형님 색시요. 나한테는 형손님이 되겠구려. 사실 호랑이는 혼례를 치르는 집에 가서 새색시를 업어온 것이었습니다. 호형은 기절한 여자에게 찬물을 붓고 팔다리도 주무르고 하여 깨어나게 하였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호랑이한테 잡혀온 것 같은데 여자는 호랑이는 없고 호형이 자기를 돌보고 있으니 어리둥절 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그 호랑이는 내 동생 인데 내게 색시가 없으니까 당신을 업어온 것이요. 당신은 여기서 나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자가 안된다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마당에는 호랑이가 떡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얼른 방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수 없군요. 호랑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여기서 당신하고 살겠어요. 그 대신 호랑이가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자의 말에 호형은 고개를 끄덕 였습니다. 저 호랑이는 당신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이오. 해치기는 커녕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이오. 다만 당신은 호랑이가 해치지 않더라도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 산은 당신이 살던 집에서 천리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형은 장가를 들었고 그럭저럭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친정에 가고 싶으시지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 고였습니다. 가고 싶지만 길도 모르고 너무 멀어서 어떻게 가겠어요? 여자는 갑자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생각나 울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형님하고 다녀오십시오. 호랑이는 말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조금 뒤 돌아온 호랑이는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형님 이 당나귀의 가죽을 벗겨주세요. 호랑이의 말에 호형이 당나귀를 가죽을 벗겨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호형이 벗겨놓은 당나귀 가죽을 뒤집어 썼어요. 호랑이는 영락없는 당나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형수님은 친정에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세요. 그 말에 여자는 아버지 어머니 옷감이며 동생들 노리개 등 그동안 호랑이가 물어다 준 것들을 한보따리 꾸렸습니다. 짐도 내 등에 싣고 형님과 형수님도 내 등에 타고 꽉 붙잡으세요. 호형이 시키는 대로 하자 호랑이는 나는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룻 하룻밤 하룻밤을 달리자 마을이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그때부터 당나귀인 것처럼 천천히 갔습니다. 형수님 친정에 가시면 제게는 여물을 주지 마시고 조밥이나 한사발 주라고 하세요. 호랑이가 가면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친정에 도착하자 호랑이한테 물려간 딸이 살아왔다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당나귀한테도 여물을 주려고 하자 여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그 당나귀는 여물을 먹지 않으니 조밥이나 한사발 갖다 주세요. 이상한 당나귀도 다 있구나. 어머니는 딸의 말대로 조밥을 갖다 주었습니다. 얼마 뒤 개 한 마리가 당나귀 가죽을 쓴 호랑이 앞에서 조밥을 먹으려고 코를 킁킁 거리자 호랑이가 얼른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집에서는 개가 뼈다귀만 남았다고 난리가 났지만 설마 당나귀가 개를 잡아먹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호영과 형수만 짐작하고 있었지요. 다음날 어떤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3년 전 여자와 혼례를 치른 그 남자였어요. 혼례를 치르자마자 여자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호라비가 되었지요. 당신은 나와 혼례를 치렀으니 내 아내요.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머리를 저었어요. 나는 벌써 이분의 아내가 되어 3년이나 살았습니다. 당신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여자의 말에 화가 난 남자가 이번에는 호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내기를 합시다.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 이 여자를 아내로 삼기로 합시다. 산속에서만 살아온 호영은 자신이 없어서 얼른 호랑이에게 갔습니다. 난 내기에는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호랑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형님 아무 걱정 말고 내기를 하자고 하세요. 무슨 내기를 하든 형님이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내기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내기는 활 속이었습니다. 먼저 그 남자가 활을 쏘았어요. 웬일인지 화살은 표적에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조화를 보려 화살이 빗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활이라고는 구경도 못해본 호영이 쏜 화살은 한 대도 빗나가지 않고 표적 한 가운데 맞았지요. 역시 호랑이가 조화를 부린 것입니다. 다음 내기는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호영은 호랑이는 타보았지만 말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영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탈 줄은 몰라도 당나귀는 잘 타니 당나귀를 타고 강을 건너겠소. 남자와 구경꾼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말을 타고 건너기도 힘든데 당나귀를 타겠다니 아무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드디어 그 남자가 탄 커다란 말과 호영이 탄 당나귀가 강을 건너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말과 당나귀가 동시에 붕 뛰어 올랐지요. 그때 당나귀가 어흥하며 호랑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말이 놀라서 강 한가운데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훌쩍 뛰어 무사히 강을 건넜지요. 두 번째 내기도 호영이 이겼으므로 남자는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영과 아내는 그렇게 며칠 더 묵다가 다시 당나귀를 타고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호영은 아내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처갓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호랑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죽으면서 형님 큰 벼슬이나 시켜드리고 싶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호랑이의 말에 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벼슬도 필요 없으니 죽지나 말게. 호랑이는 슬픈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서울로 가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 테니 형님이 며칠 뒤에 나와서 나를 잡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잡히고 있다가 형님한테 잡혀드릴 테니 꼭 나를 잡으세요. 그러면 형님에게 큰 벼슬이 내려질 것입니다. 호랑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호영이 말릴 사이도 없었지요. 어쩔 수 없구려. 아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니 아우의 말대로 서울로 갑시다. 호영과 아내는 천천히 산을 내려와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막에 들어가 물어보니 호랑이가 날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동네마다 방을 붙였는데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정승 벼슬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에는 전국에서 총을 잘 쏜다는 포수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호영은 차마 자기와 같이 살던 호랑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만 있었어요. 며칠 며칠 뒤 었습니다. 호영은 뒷산에 올라가 서울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호영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뭐 하세요 형님 나를 잡으라 니까요? 호랑이는 호영에게 총을 한자루 던져놓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올 테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쏘세요. 호랑이는 다시 산 아래로 달려 갔습니다. 조금 뒤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도 호영 앞으로 왔어요. 형님 어서 나를 쏘세요. 형님이 지금 나를 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쏠 겁니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더 달아날 수도 없어요. 호랑이의 말에 호영은 눈물을 머금고 호랑이를 쏘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를 잡았다. 호영은 슬퍼하며 호랑이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약속한 대로 호영에게 정승 벼슬을 주었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이 옛날에 새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당에 가는데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요란하게 울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귀에는 그저 까옥까옥 하고 들릴 뿐이었지만 아이의 귀에는 사람이 죽었다. 저 집에 사람이 죽었다.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이는 그 집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과연 그 집에는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 대문 앞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더니 네가 사람을 죽였느냐 아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이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하기에 들어와 본 거예요. 아이가 차근차근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누가 믿을까요? 아이는 관가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모두 일리가 있었어요. 원님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처했습니다. 원님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 끝을 보니 어미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었어요. 원님이 무릎을 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원님은 사람들 모르게 얼른 새끼 제비 한 마리를 잡아 소매 속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아이를 불러 어미 제비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귀 개울여 어미 제비의 울음소리를 듣더니 말 했습니다. 어미는 원님께서 자기 새끼를 데려가 소매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빨리 새끼를 돌려달라고 울고 있는데요. 원님은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죽일 아이가 아니다. 원님은 아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이웃 청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선의 인재를 급히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원님은 임금에게 말해서 아이를 청나라로 보냈습니다. 청나라에서 조선의 인재를 찾은 이유는 청나라 황제가 옥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그 임금 도장인 옥세를 찾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자기는 새들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제주만 있었지 잃어버린 옥세를 찾는 제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체면도 잊고 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었지요. 아이는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며칠 동안 끙끙거리며 생각을 해보았지만 옥세를 찾아낼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빨리 지나가서 약속한 날이 벌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 못 찾아내면 아마 죽겠지. 아이는 답답한 마음에 크게 소리치며 방바닥을 손으로 쾅 광 섰습니다. 그때 방 밑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와 넙죽 엎드렸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옥세를 훔쳐간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조선에서 인재가 왔다고 하니까 동정을 살피기 위해 아이가 자는 방 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당신이 옥세를 훔쳐갔나요? 예, 제가 훔쳐갔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정신없이 빌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인가요? 제 이름이 아마입니다. 도둑의 이름을 들은 아이는 그제서야 어찌 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내일이면 아마 죽겠지 라고 했던 말을 이 도둑은 자기가 잡혀서 죽는다는 소리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옥세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멀리 도망가세요. 아이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둑은 품 안에서 옥세를 꺼내 두 손으로 아이에게 바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서 가시오. 아이가 옥세를 받고 도둑에게 손짓을 하자 도둑은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옥세를 청나라 황제에게 돌려주었어요. 황제는 기뻐하며 아이에게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아이는 소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황제는 온갖 보물로 큰 상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보물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이가 막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옥세를 훔쳐갔던 도둑이 나타나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난 당신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어째서 은혜도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네가 진짜 인재라면 내 주먹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알아맞히면 살려주마. 도둑이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주먹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리가 없었지요. 이제 이 개구리는 죽었구나. 아이는 힘없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의 어릴 때 별명이 개구리였거든요. 도둑은 아이의 말에 깜짝 놀라며 주먹을 펴보였습니다. 도둑이 주먹을 펴니 그 속에서 개구리가 폴짝 뛰어나왔어요. 과연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다. 아이는 이렇게 죽을 꼬비를 넘기고 무사히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아이가 나라를 빛냈다며 평양 감사 벼세를 내려주었어요. 아이는 평양 감사가 되어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 답니다. 은혜를 갚은 올챙이 어떤 나그네 어떤 나그네가 나라 안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작은 시내가 있었어요. 나그네가 시내를 건너려다 보니 시내가의 가운데가 우묵하게 펜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묵하게 펜 곳에 무엇인가 바글바글 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올챙이들 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고여있어서 개구리들이 거기에 알을 까놓은 모양이었지요.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니 물이 자꾸만 말라서 올챙이들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 녀석들도 살겠다고 세상에 나왔는데 큰일 나겠구나. 나그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올챙이들을 모두 시냇물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녀석들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마음껏 가보아라. 올챙이들을 살려준 나그네는 한동안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 시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시내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수백 수천의 개구리들이 나그네를 둘러싸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개구리들이 갑자기 왜 이럴까 나그네는 냇물한 가운데서 질겁을 했지만 개구리들을 밟을까봐 함부로 발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할까 망설이며 잠시 서있는데 개구리들이 한쪽을 터서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나그네는 나그네는 다른 곳으로 갔다 가는 개구리를 밟아 죽이게 되므로 개구리가 만들어준 길로만 걸음을 옮겼습니다. 개구리가 만들어준 길을 따라 한참 가다 보니 웬 물동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물동이는 반짝반짝 빛을 냈는데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니고 이상한 것이었어요. 나그네가 그 물동이를 살피고 있는 동안 개구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나그네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어느 날 나그네의 아내가 걱정스레 말렸습니다. 어머나 쌀이 떨어졌으니 어쩌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 물동이에서 쌀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서 말했지요. 돈이 떨어졌네. 이번에는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술 물동이였지요. 그때서야 나그네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 올챙이들이 내게 은혜를 갚은 것이구나. 그날부터 나그네는 큰 보좌가 되어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았답니다. 다정한 이웃 옛날 어느 동네에 다정한 두 이웃집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 집은 얌전이라는 계집아이가 사는 집이었는데 마당가에 큰 배나무가 있다고 해서 배나무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집은 칠성이라는 산의 아이가 사는 집이었는데 큰 황소를 기른다고 해서 누렁둥이네 집이라고 불렀어요. 두 집 식구들은 먼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말다툼 한 번 하지 않고 서로서로 화목하게 지냈답니다. 한 집안 식구끼리도 오래 산호라면 한두 번쯤은 태격태격하게 마련인데 어떻게 친척도 아닌 두 이웃집이 그렇게도 의족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 이웃집이 의족해 살던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선들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던 가을날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밖에 나가 동네 아이들과 풀 메뚜기를 잡으며 재미나게 놀다가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칠성이는 울타리 옆에 배 두 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얼른 달려가서 양손에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시누럽게 익은 먹음직스럽게 생긴 배였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스르르 돌았습니다. 칠성이는 배고픈 김에 이것저것 생각할 새 없이 한입 뚝 베어 어석어석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랴 쩌쩌 황소를 납세우고 가을갈이 하러 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토방에 앉아서 배를 먹고 있는 아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칠성아 너 그 배 어디서 났느냐 우리 집 마당에서 주웠어요. 우리 집 마당에서 줍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이에요 아버지 저 울타리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칠성이가 가리키는 곳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이웃집 배나무 가지 하나가 쭉 뻗어 들어와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 가지에서 떨어진 배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뜸 성이 나서 커다란 손으로 칠성이의 엉덩이를 철썩 때리며 구지졌습니다. 너 언제야 철이 들겠느냐 그래 그 배가 이웃집 배나무에서 떨어진 줄을 몰랐단 말이냐 아무리 우리 집마당에 떨어져 있다 해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못 쓴다 당장 가서 얌전히 내 아버지 보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칠성이는 얻어맞은 엉덩짝이 얼얼해서 울었습니다. 사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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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또다시 큰 소리로 꼬지졌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리문으로 걸어 나갔어요. 바로 그때 울타리 곁에 서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다 듣고 있던 얌전이네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오더니 배나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 얌전히 아버지 보고 물었어요. 여보게 이웃집 동갑이 그 귀중한 배나무는 갑자기 왜 찍나? 배나무가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이웃집 외아들보다 더 귀중하겠나? 이 배나무 때문에 칠성이가 엉덩짝을 얻어맞은 게 분해서 그러네. 그러니 아예 없애 치우면 될 게 아닌가? 허허 참 사람도 내가 잘못했네. 아무렴 그러면 그렇겠지. 얌전히 내 아버지는 배나무에 올라가 신노력해 익은 배를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땄습니다. 그라고는 똑같이 나누어 한 몫을 울타리 너머로 넘겨보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 칠성이는 자기 아버지가 얌전히 아버지 보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빌었는지 그 이유를 딱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날 칠성이는 제 앞에 저절로 굴러온 물건이 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남의 물건일 때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똑똑히 알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두 이웃집 사이가 이러 했으니 다정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어느 날은 여름날 이었습니다. 하루종일 농김을 메고나서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오던 얌전이네 아버지는 텃밭머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웬일인지 딸애가 콩포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홀짝홀짝 울고 있었습니다. 얌전아 너 왜 우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얌전이는 흐느끼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해야 알지 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었느냐? 얘 집을 잘못 봐서 꾸중 들을 짓을 했으면 꾸중을 들어야지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자. 얌전이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된 영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얌전이가 집을 비워둔 채 밖에 나가 노는 사이에 이웃집 황소가 지나가다가 텃밭에 콩을 대어서 포기나 뜯어 먹었다는 것이었어요. 얌전이네 아버지는 콩도 콩이거니와 딸이 제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으름장을 놓았지요. 얘야 여기 좀 앉아라 너 언제부터 어머니의 말을 귀뚱으로 들었느냐 다시 한번 그랬단 봐라 집에서 쫓아내고 말테다 얌전이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씻었습니다. 불쩍거리긴 어서 또 그쳐 이웃집에서 듣겠다. 그날 밤 얌전이네 아버지는 집안 식구들에게 이웃집 황소가 텃밭에 콩을 뜯어 먹었다는 소리를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신신 당부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에서 벌어진 일을 칠성의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어요. 그 이튿날 꼭두 새벽에 일어난 칠성의 아버지는 자기 집 황소를 사정없이 때리고 나서 살인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얌전히 아버지가 급히 달려와 앞을 막아 서며 물었어요. 여보게 동갑이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애지중지 기르던 손은 왜 때리나 글쎄 생각 좀 해보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도 이웃집 텃밭에 뛰어드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놈의 황소 때문에 우리 얌전히가 꾸중드는 걸 생각하면 분해서 못 견디겠단 말일세 그래서 당장 푸즉간에 팔아치우려는 거야 원 사람도 그래 제 황소 잘못이 더 크겠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자네 마음이 그러니 말 못하는 황소도 이제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할 걸세 얌전히 내 아버지가 몇 번이나 말리고 나서야 칠성의 아버지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두 이웃집은 더욱더 다정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 후 소식을 들으니 두 집에서는 아들딸들을 잘 키워 서로 사위와 며느리로 삼고 더욱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인지는 딱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자기 부모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자식들도 사이좋게 지냈을 건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이니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처녀 옛날 어떤 마을에 금란이라고 부르는 어엿본 처녀가 있었습니다 금란이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사방에서 총각들이 중맥군들을 보내왔어요 어찌나 많이 보내왔는지 문 돌적위에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콧대가 잔뜩 높아진 금란이는 웬만한 총각은 한눈으로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이었어요 그날도 금란이는 연못가에 나와 앉아 맑은 모래 비친 아름다운 제 모습을 들여다보며 우찔거렸습니다 어디가나 처녀들이 많지만 나만큼 고운 처녀는 없을 거야 누가 나를 데려갈까 이제 두고보지 세상에서 가장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이 데려갈 거야 금란이는 금란이는 손에 끼고 있던 보석반지를 뺐다 꼈다 하면서 제풀에 흥이 나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보석반지를 놓쳐버렸어요 보석반지는 떽떽우르르 굴러 깊고 깊은 연못 속에 퐁당 빠졌습니다 금란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헤엄 잘 치는 개구리 한 마리가 물속에서 빠끔히 머리를 내밀더니 신바람이 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흐느껴 울던 금란이는 개구리가 혹시 자기를 도와줄지 몰라 이렇게 말해보았어요 개구리야 남은 속상해 죽겠는데 넌 뭐가 좋아서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렴 그러자 뜻밖에도 개구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 말할게 있으면 어서 하렴 무나 금란이는 좋아하며 연못에 빠뜨린 보석반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개구리는 금란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물었어요 보석반지 그거야 제껏 찾아줄 수 있지 내가 그걸 찾아오면 넌 나한테 무얼 줄래 금란이는 얼른 대답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다주지 밥이랑 떡이랑 금란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개구리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난 그런 건 바라지 않아 그럼 무얼 줄까 고운 옷을 줄까 내가 옷은 해서 무엇 하니 그럼 무얼 줄까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보석반지만 찾아주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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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눈을 끈뻑거리며 말 했습니다 나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게 해줄 수 없겠니 밥 먹을 때도 한 상 해서 같이 먹고 잠 잘 때도 한 방 해서 같이 자게 해줘 그럼 네 부탁을 들어줄게 금란이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흥 별 싱거운 소리를 다하네 저놈을 감쪽같이 속여 넘겨야겠다 그래서 금란이는 개구리더러 네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어서 빨리 보석반지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따지듯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지 어 꼭 약속하지 글쎄 약속 한다니까 만일 약속을 어기면 날 죽여도 좋아 그럼 조금만 기다려 깊고 깊은 연못 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간 개구리는 한참 만에 보석반지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금란이는 보석반지를 받아들자마자 팩 돌아섰어요 흥 제까지 놈이 따라오지도 못할걸 개구리는 같이 가자고 자꾸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금란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막 달려왔지요 금란이는 대문을 걸고 집안으로 들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이럭저럭 퍽 오랜 시간을 흘러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금란이는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어 저갈대였어요 누군가 금란이네 집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얘야 누가 왔나보다 어서 나가보아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금란이는 밖에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뜻밖에도 낯익은 개구리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앉아있었어요 아마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온 모양입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금란이는 얼른 대문을 닫고 방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이상해서 방안 고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지요 금란이는 머뭇거리다가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개구리라고 해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람이란 약속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법이니라 그렇게 못하겠으면 아예 약속을 하지 않든가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 데리고 들어오너라 금란이는 싫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어주었어요 개구리는 금란이의 뒤를 따라 껑충껑충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날이 어슬어슬해지자 개구리는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어서 빨리 저녁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금란이는 그럴수록 개구리가 더욱 징그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들은 척 만척 하고 앉아있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딸을 보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약속대로 해라 금란이가 부엌으로 나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자 개구리는 상 곁으로 껑충 나앉았습니다 그러나 상이 너무 높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는 금란이 보고 자기를 상위에 올려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밉게 고는 개구리가 보기 싫어 금란이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엄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상위에 떡 올라앉은 개구리는 큰 입을 떡 벌리고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집어 삼켰습니다 초저녁 잠이 많은 아버지는 저녁 숟가락을 놓기가 바쁘게 건넌방으로 갔습니다 고요한 밤은 소리 없이 깊어 갔어요 급란히 곁에 앉아서 두 눈을 끈뻑거리던 개구리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제 자야지 밤도 퍽 깊었는데 난 졸려 죽겠다 어서 네 방으로 가자 급란이는 참다 못해 쏘아붙였습니다 밥을 얻어먹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난 사실 너와 거짓 약속을 했어 내쫓기 전에 어서 네 갈대로 가기나 해 뭐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난 여태 한 번 다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 실컨 좋컨 그대로 했단 말이야 죽어도 난 약속한 대로 해야겠어 개구리는 두 눈을 뚝 부릅뜨고 금란이를 쏘아 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겁이 난 금란이는 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가 문을 꼭꼭 닫아건 뒤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개구리는 금란이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자꾸 졸랐지요 그러나 금란이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자 개구리는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훌쩍 뛰어 들어왔습니다 개구리는 금란이의 머리맡에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자정이 지나 첫달기 꽃끼오 하고 울때였습니다 갑자기 개구리가 지금까지 쓰던 말투와는 다른 점잖은 어른의 말투로 금란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어여쁜 저녁 나를 좀 보시오 금란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불길 사이로 빨끔히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머리맡에는 징그러운 개구리가 아니라 자기가 꿈속에서 늘 그려보던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이 점잖게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젊은 총각은 금란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말하면 신선들이 사는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총각이요 아름다운 그대를 내 아내로 삼고 이 땅에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려왔소 그러나 지내보니 그대는 인물은 고와도 마음씨가 밉더군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처녀를 어디에 쓰겠소 차라리 그대보다 인물은 좀 못해도 한 번 다진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처녀가 더 낫지 그래서 난 그런 처녀를 찾아가오 젊은 총각은 금란이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금란이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 부랴부랴 뒤쫓아가며 잘못했다고 빌었지요 그러나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은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대문 밖으로 썩 나가더니 어디론가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 황소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들은 바보 가운데서도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어떤 바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제정신을 잃고 남의 말만 귀가 벌쭉해서 듣는 바보라고 하네요 옛날에 어떤 바보 아이가 친척집에 나들이를 갔다가 황소 한 마리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보 아이는 소 고삐를 쥐고 장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장사꾼이 비루 먹은 말을 타고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바보 아이 보고 말했어요 얘야 그 황소를 내 말과 바꾸지 않겠니? 그까지 끌고 다니는 황소를 가져서 뭘 하겠느냐? 나처럼 이렇게 척 타고 다녀야지 듣고 보니 그 말이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황소를 주고 말을 가졌습니다 말을 탄 바보 아이는 거들먹거리며 달려갔지요 얼마쯤 달려가니 이번에는 당나귀를 탄 장사꾼이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바보 아이를 보고 말했어요 얘야 네 말을 내 당나귀와 바꾸지 않겠니? 그 말은 비루 먹은 말이어서 얼마 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이 당나귀는 아직 젊은 놈이어서 잘만 돌봐주면 오래오래 살 게다 어떠냐?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말을 주고 당나귀를 가졌어요 당나귀를 탄 바보 아이는 끄닥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달려가니 이번에는 염소고삐를 쥔 장사꾼이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바보 아이 보고 말했어요 당나귀를 내 염소와 바꾸지 않겠니? 당나귀를 돌봐주자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른단다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쏘아주고 게다가 자주 온몸을 씻어주어야 하지 그러고도 얻어먹을 건 쥐뿔도 없지 그러나 이 염소는 품 안 들이고 손쉽게 기를 수 있단다 아침에 풀밭에 매두었다가 저녁에 데려오면 그만이거든 그러고도 날마다 달디단 젖을 배불리 짜먹을 수 있단 말이야 바꿀래?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당나귀를 주고 염소를 가졌지요 염소고삐를 쥔 바보 아이는 낑낑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걸어가니 이번에는 달걀 꼬러미를 든 장사꾼이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바보 아이 보고 말했어요 얘야 그 염소를 이 달걀 다섯 알과 바꾸지 않겠니? 믿기진 해도 다섯 알을 덧붙여서 한 꼬러미 다 주지 어떤 사람들은 염소를 손쉽게 기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란다 너도 생각을 좀 해봐라 풀밭이 1년 내내 있다더냐? 눈보라 치는 동지 섯달에는 무얼 먹이겠니? 그런데다가 염소란 놈은 추비를 잘 타는 짐승이어서 까딱하면 얼어 죽기 쉽단다 그러나 이 달걀은 앉은 자리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지 씨암탉에 안겨 알을 까면 열 마리의 병아리가 나오지 그 열 마리의 병아리가 자라서 또 알을 낳고 그 알을 까면 또 병아리가 나오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염소를 주고 달걀 한 꼬러미를 가졌어요 달걀 꼬러미를 아는 바보 아이는 달걀이 깨질까봐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걸어가니 이번에는 보참을 지은 장사꾼이 마주왔습니다 장사꾼은 아이를 보고 말했어요 얘야 그 달걀을 이 바늘하고 바꾸지 않겠니? 넌 마치 무슨 큰 보물을 가지고 가기나 하듯 달걀을 조심스레 안고 가는구나 그렇게 가서야 언제 집에 가겠니? 넌 알을 까서 큰 부자가 될 꿈을 꾸나 본데 참 어리석기도 하지 알을 까기도 쉽지 않거니와 병아리는 먹지 않고 큰다더냐? 그 많은 모이를 어디서 구해다 주겠느냐? 그러나 이 바늘로 말하면 깨질 근심도 없고 모이 줄 걱정도 없지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너희 어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두고두고 쓸게다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아이는 얼른 달걀 한 꾸러미를 주고 바늘 한 개를 가졌습니다 얼마쯤 걸어가다 보니 개울 건너편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바보아이는 너무 좋아 개울을 껑충 건너뛰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보아이는 허리를 굽히고 개울창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작은 바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사이엔가 뉘엿뉘엿 해가지고 어스러슬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보아이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자기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 바보 해도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을까요? 복이 들어오게 하는 일 옛날에 큰 보자가 있었습니다 이 보자는 죽는 날까지 좋은 일만 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그 많던 재산은 매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보자는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남을 도와줄 재산도 없으니 이 세상 끝까지 한번 가보자 부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높은 산을 넘고 넘어 한참을 가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는데 오막살이가 한 채 보였습니다 저 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달래야지 부자는 성큼성큼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만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손님을 재울 수가 없다오 부자는 부탁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할머니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부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으려오 할머니가 준 것은 나물 한 덩어리였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부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나물을 맛있게 먹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자가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자 할머니가 나물 두 덩어리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한 덩어리는 지금 먹고 또 한 덩어리는 배고플 때 드시오 부자는 나물 한 덩어리를 그 자리에서 먹고 한 덩어리는 품에 넣고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부자는 나물 한 덩어리를 마저 먹었습니다 나물을 다 먹고 나자 갑자기 백리나 떨어진 먼 산에서 신선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자가 그 산으로 가보니 달걀만한 것이 누런 빛을 내며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이게 뭘까 부자가 그것을 주워들고 이리저리 살피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천년묵은 산삼나물 세 덩어리를 먹은 사람의 눈에만 뛰는 물건인데 잘 간수하고 있다가 나라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갖다 바쳐라 부자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군 부자는 그것을 들고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나라에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란빛이 나는 달걀같이 생긴 물건을 가진 사람은 어서 그 물건을 나라에 바쳐라 부자는 그 물건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나라에서는 부자에게 금은부화를 한 달구지나 상으로 주었어요 결국 이 부자는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수명이 늘어난 부자 옛날에 정만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만인은 나이가 19살밖에 안 되었지만 큰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관상쟁이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점은 봐서 뭐합니까 관상쟁이의 말에도 정만인은 어서 봐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관상쟁이가 점을 봤는데 점괘가 매우 나쁘게 나왔어요 정만인은 3년만 있으면 죽을 상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관상쟁이는 차마 3년 뒤에 죽을 것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좋다고만 하고 갔습니다 참 싱거운 관상쟁일세 좋으면 뭐가 좋은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무조건 좋다고만 하면 나도 관상을 볼 수 있겠군 정만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관상쟁이를 불렀습니다 다른 관상쟁이가 관상을 보아도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3년 안에 죽을 상이었지요 이번 관상쟁이는 부자의 점괘를 솔직히 말해주었어요 이런 말을 하기는 죄송하지만 당신은 21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을 것이오 정만인이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당연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사는 방법도 알 수 있을 테니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구려 부자의 말에 관상쟁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니 내 얘기하리다 여기서부터 길을 가다가 쉴 때쯤이 되는 거리에 주막을 하나 지으시오 그곳을 지나가는 길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말고 먹여주고 재워주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기를 3년 동안 하면 혹 죽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오 관상쟁이의 말을 들은 정만인은 관상쟁이가 시키는 대로 주막을 짓고 가난한 길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거의 다 되어 갈 때였어요 정만인이 사는 고을의 원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서 도통 돈을 모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 원님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원님은 너무 가난해서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만인은 선뜻 큰 돈을 내놓아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이었어요 원님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꿈속에서 간 곳은 저승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원님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우리 명부가 너무 낡아서 다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이다 이 명부를 깨끗하게 다시 쓰도록 하라 염라대왕은 원님에게 두꺼운 책을 하나 주었는데 그 책이 바로 저승에 올 사람들의 명부였습니다 원님은 열심히 명부를 벗겨 적었어요 한참 적다 보니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정만인의 이름이었지요 정만인의 이름 옆에는 스물한 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음 자손은 없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스물한 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이면 바로 내일이었어요 원님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너무 일찍 죽게 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님이 잠시 적는 것을 멈추고 있으니까 염라대왕이 재촉했습니다 왜 빨리 적지 않느냐 원님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인데 너무 일찍 죽게 되어 도저히 적을 수가 없습니다 염라대왕은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네 마음대로 적어라 원님은 정만인의 이름 옆에 이른 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음 아들 삼형제와 딸 형제를 둠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고 나서 원님은 잠을 깼어요 참 이상한 꿈도 다 있다 원님은 정만인에게 꿈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했지만 원님 체면에 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쑥스러워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심부름하는 사람이 원님에게 왔습니다 정보자가 원님을 모셔오랍니다 잔치를 하신다구요 원님은 정만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정만인이 스물한 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관상쟁이도 정만인의 집에 왔습니다 어허 내가 오늘 죽을 날인데 3년 동안 작한 일을 많이 했으니 한번 기다려 봅시다 정만인은 원님과 관상쟁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한 일을 많이 하셨다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상쟁이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원님도 껄껄 웃었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어젯밤에 저승에 가서 명부를 고쳐놓았소 정보자는 저승 명부에 오늘 죽을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가서 이른 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는 것으로 바꿔놓았소이다 또 장가를 못 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들 삼형제와 딸 형제를 두도록 해놓았소 원님의 말에 관상쟁이가 다시 정만인의 관상을 보았더니 정말로 원님의 말대로 관상이 바뀌어 있더랍니다 과연 정보자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이른 살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춤을 추는 지팡이 옛날에 남편을 일찍 여인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역시 과부인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젊은 과부는 퍽 부지런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또 시어머니도 정성을 다해 모셨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밖에 스님이 한 분 와서 서 있었습니다 과부는 스님에게 곡식을 한 바가지 퍼주었어요 스님은 웬일인지 곡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적어서 안 받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주었지요 하지만 스님은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스님 곡식이 싫으시면 무엇을 드릴까요? 스님은 여전히 한마디도 말없이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과부는 다시 들어가서 옷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스님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스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답니다 과부가 그렇게 말하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과부에게 건네주고는 가버렸습니다 아니 스님 과부가 스님을 불렀지만 스님은 어느새 저만치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한 스님도 다 계시네 과부는 지팡이를 마루 한 켠에 세워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몰래를 돌리다 흥이 나서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이 길쌈은 누구 주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랬더니 마루에 세워놓았던 지팡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시어머니는 놀라서 한동안 입을 벌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노래를 해보았습니다 이 길쌈은 누구를 주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지팡이는 이번에도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서 고을의 원님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 내가 한번 해보자 원님도 몰래를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길쌈은 누구를 주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모두들 지팡이의 장단을 기다렸지만 지팡이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젊은 과부가 몰래를 돌리며 노래를 했더니 또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 지팡이는 시어머니와 젊은 과부의 노래만 들으면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신기한 지팡이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습니다 이 신기한 지팡이 소문은 차츰 널리 퍼져서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춤을 추는 신기한 지팡이가 있다니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가마를 보내어 그들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임금님의 명령에 사람들이 과부와 시어머니를 부르러 갔습니다 이들은 가마를 타고 대궐로 향해 갔지요 자 어서 그 지팡이가 춤을 추게 해보아라 임금님은 신기한 지팡이의 춤을 빨리 보고 싶어 재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를 돌리며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했습니다 젊은 가부도 물레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도 지팡이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을 본 임금님은 신기해서 벌린잎을 담을 줄을 몰랐습니다 어디 다른 사람이 한번 해보아라 임금님의 말에 신하 한 사람이 물레를 돌리며 노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참 신기하구나 이때 왕자가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불기며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는 벙어리인데다가 손바닥이 펴지지 않는 조막손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해보고 싶어서 물레 앞에 앉기는 했지만 말도 할 줄 모르고 손으로 물레도 돌릴 줄 모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왕자가 입술만 움직여 뭐라고 웅얼거리자 지팡이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는 춤을 추면서 말했어요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놀랍게도 벙어리 왕자는 입이 열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지팡이는 계속 춤을 추면서 말했습니다 물레를 돌려라 그랬더니 왕자의 조막손이 펴지면서 힘차게 물레를 돌리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은 아들이 말을 하고 게다가 조막손까지 펴진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지팡이한테 큰 절을 했습니다 지팡이는 얼른 젊은 과부와 시어머니 등 뒤로 갔어요 임금님은 결국 두 사람에게 절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젊은 과부와 시어머니는 임금님이 절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같이 일어나 맞절을 했습니다 그때 왕자도 조용히 걸어와 두 사람에게 절을 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말도 하게 되고 조막손도 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은 이 대궐에서 저와 함께 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임금님도 그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도 당연히 실을 까닭이 없었지요 그 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젊은 과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대궐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왕자는 뒷날 임금님이 되어서도 두 사람을 잘 모셨다고 합니다 저승에 다녀온 남편 무당과 양반이 위아래 논을 벌고 있었습니다 번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하필 양반논이 위에 있어 농사철만 되면 무당 남편 곧 무모는 자기 논에 물 대는 일이 큰일이었어요 양반 못된 것 장에 가서 호령한다더니 이 양반은 입춘날 집안의 행복을 비는 입춘대길 따위 그런 글 하나도 써붙이지 못하는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런 주제에 상놈들 닭다리는 이골이 났어요 상민들이 지나가다가 인사가 조금만 시원찮아도 당장 묶어다가 복날 개패드십 했습니다 더구나 무당이라면 상놈 가운데서도 맨 밑바닥 상놈이기 때문에 무부는 멀리서 양반 기침 소리만 나도 사지가 오그라들 지경이었습니다 날이 몹시 가물었습니다 양반은 제 논에는 물을 가득가득 실어놓고 바로 아래 무당놈에는 물 한 방울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무부는 산만 들고 배고픈 까마귀 어물쩍 돌듯 논뚝 보뚝만 싸대고 다녔지요 그렇지만 물고가 양반놈에 물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써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아도 비가 올 조짐은커녕 햇볕만 돌멩이가 깨지게 퍼붓고 있었어요 무부논은 바짝 말라 쩍쩍 벌어진 논바닥 사이로 손바닥이 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무부 가슴도 논바닥처럼 금이 가는 것 같았지요 삽을 들고 논뚝을 싸대고 다니던 무부는 양반놈과 자기 논 사이 논뚜렁을 지나가다가 힘없이 멈추었습니다 무리 치렁치렁한 양반놈에는 벼들이 춤을 추는데 자기 논에는 벼 잎이 숯볼에 명태껍질 꼬이듯 빌빌 꼬이고 있었어요 무부는 동네 쪽을 한번 보고 나서 이를 앙다물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농사 망치고 굶어주거나 양반놈한테 맞아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지 무부는 생 논뚝에다 삽을 대고 논뚝을 툭 갈라버렸습니다 물이 쿨쿨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지요 쩍쩍 벌어진 논바닥 사이로 쑥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부는 동네 쪽으로 눈을 휘번덕 거렸어요 물꼬도 아니고 생 논뚝을 갈라버렸으니 양반이 오면 자기 모가지도 이 논뚝 꼴이 될 판이었거든요 물이 쩍쩍 벌어진 논바닥 사이로 저렇게 깊이 빨려 들어가 버리면 어지간히 흘러내려가도 흔적도 없겠습니다 저렇게 한참 놔뒀다가 논뚝을 제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놓을 생각을 했어요 논뚝에는 논뚝을 가른 떼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부는 양반이 나타나지 않나 동네로 왔다 갔다 하는 눈이 알밤 줍는 다람쥐 눈이었지요 아이고 저 작자가 온다 그런데 어디로 나들이를 가는 길인가 도포를 낭창하게 입은 양반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저쪽 읍내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됐다 담배 두어대에 참만 더 흘려보내면 이 논뱀의 하나는 살려낼 것 같다 무부는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빈산만 들고 정신없이 싸대느라 피곤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잠을 깼습니다 이게 뭐야? 잠이 깬 무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 논에는 물이 치렁치렁하고 양반 논에는 올챙이들이 논바닥에 배떼기를 허옇게 뒤집고 핥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쓰벅이던 부부는 위아래 눈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무부는 그 자리에 풀썩 조져 앉았어요 넉넉한 꼴로 앉아 있다가 한참 만에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상판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달 것이 없소 무부는 아내한테 자초지종을 덜어놓았어요 그 작자 성질에 죽은 제 어미 아비가 살아나서 말린데도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요 그 작자 몽둥이에 험하게 맞아 죽느니 죽기나 편하게 죽게 내 손으로 목을 매겠소 무부는 처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목매 새끼를 들고 있었어요 아무런들 논에서 물 좀 빼왔다고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그 작자 성과를 몰라서 하는 말이오 이러지 마십시오 달걀도 그르다가 서는 뭐가 있습니다 살아날 방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무당은 올가미를 붙잡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올가미를 붙잡고 나대던 무당이 대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방법이라니 지옥에서 살아날 방법이라면 몰라도 그 작자 성과를 내가 어떻게 무사하겠소 무당이 귓속말로 한참을 속삭였습니다 그 작자가 쉽게 속을까요? 딱딱 우리 부작도 귀신 쫓는 수가 있습니다 염려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무부는 멍청하게 아내를 건너다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당신이 목매달아 죽었다고 내가 엉엉 울겠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처럼 호디부를 얼굴까지 뒤집어쓰고 누워계십시오 알았어 뒷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무부는 하도 다급한 판이라 아내가 시킨 대로 호디부를 뒤집어쓰고 누웠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눕자마자 무당은 두 다리를 뻗고 대성통곡을 했지요 여보시오 눈에서 물을 좀 빼운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죄라고 목을 매달아 죽는단 말이요 무당은 푸닥거리할 때 사살 늘어놓는 솜씨로 집이 떠나가라 통곡을 했습니다 느닷없는 통곡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양반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달려왔습니다 이놈아 눈에서 물을 빼가도 유분수지 그래 생 논뚝을 자르고 물을 빼가 양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통곡 소리에 주춤했지요 동네 사람들한테 웬일이냐고 하자 무당이 울며 하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잘 죽었다 잘 죽었어 내 눈에서 물을 빼가고 살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안 죽었으면 내가 죽였을 텐데 내 수고를 덜어주었구나 양반은 한참 악담을 퍼부어놓고 큰 기침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무당은 삼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며 제대로 장례 준비를 했지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이었어요 상독군들이 관을 내오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당도 엉엉 울며 따라 들어갔지요 상독군들이 관을 들려는 순간입니다 멀쩡한 관이 쿵쿵 울렸어요 관 속에서 송장이 발로 관 뚜껑을 차는 것 같습니다 깡 소리와 함께 관 뚜껑이 열리며 무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 잤다 무부가 기지개를 쭉 켜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귀신이다 상독군들은 고함을 지르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맨 앞에 나가던 사람이 문질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뒤따르던 상독군들도 그 위에 줄줄이 덮쳤습니다 귀신이 금방 덜미라도 붙잡을 것 같은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모두 강아지처럼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살아났고려 방에서는 무당이 남편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괴롭게 울던 무당이 달려 나와 마루 밑에다 소리를 질렀지요 정신들 차리시오 우리 남편이 귀신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살아서 깨어났습니다 무당이 설레발을 치자 상독군들은 눈알을 뒤룩거리며 한 사람씩 기어 나왔습니다 무부는 상독군들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렇지만 상독군들은 아직도 긴감인가 하여 겁먹은 눈으로 무부를 건너다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뭣 모르고 저승에 갔다가 염라대왕님께서 혼줄을 내는 바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상독군들은 벼락소리에 깨어난 장꾸러기들처럼 겁먹은 눈으로 무분만 건너다 보고 있었습니다 상여 나가는 구경을 하려고 마당에 가득 모인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라대왕께서 너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제 발로 왔다고 했더니 벌컥 화를 내시면서 논에서 물 좀 빼낸 것은 저승에 올 만한 일이 못된다고 어서 돌아가라고 호통을 지셨습니다 염라대왕님께서 호통까지 지시더란 말씀이오 그래서 기왕 저승에 간 김에 저승 구경도 고루고루하고 만날 사람도 다 만나고 왔소 만날 사람을 만나다니 누구누구를 만났단 말이오 우리 양친 부모님에다 5년 전에 돌아가신 형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쪽 선단님 부모님과 선단님 만한님까지 다 만나고 왔소 얼른 가서 선단님부터 모시고 오시오 선단님 부모님께서 선단님께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소 선단님 부모님께서 선단님께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오 양반 앞에서는 고개도 못 들던 사람이 양반을 숫제 제 집으로 불러오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무당이 쪼르르 달려나갔지요 저승에서 자기 식구들을 만나고 왔다는 말에 양반은 깜짝 놀라 무당을 따라왔습니다 죽었던 놈이 어떻게 살아났단 말이냐 양반이 놀란 얼굴로 마당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저승에 갔더니 염라대왕께서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고 하십디다 그래서 양반날이 논에서 물 빼온 죄로 제 발로 이렇게 왔노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아니라 양반 하라비 논이더라도 논에서 물 좀 빼온 일로는 저승에 올 일이 못된다며 호통을 지셨습니다 양반은 상판이 일그러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가면 선단님께서 대번에 몽둥이로 패죽일 거라며 기왕 이렇게 온 김에 이대로 받아달라고 버텼지요 그랬더니 만약 그 일로 너한테 손끝 하나만 돼도 당장 그 양반놈을 묶어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승사자를 둘이나 달려주시며 어서 가라고 호령이 벼락 같았지요 그 저승사자들이 지금 살인문 밖에서 얼씽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양반은 대번에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함께 오면서 선단님 귀는 얼마나 크고 눈하고 코는 어떻게 생겼으며 선단님이 도망치면 어디로 도망칠 것 같으냐고 그런 걸 꼬치꼬치 물어서 적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숨을 때까지 물었단 말이냐 그래 어디로 숨을 거라고 했느냐 선단님 때 외양간 위에 있는 더그메라고 했지요 선단님이 어렸을 때 선단님 아버님한테 쫓겨다니다가 그리 숨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놈아 어쩌자고 그런 것까지 가르쳐준단 말이냐 양반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지곳대로 말하지 않으면 저승사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죄없으면 생사람을 잡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부는 제가 무얼 다 안다는 가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깜빡 잊었소 저승사자들한테 사자밥 좀 내주그려 먼 길을 나를 따라오느라고 고생들이 많았소 진즉 푸짐하게 내놨습니다 무당은 말이 떨어져 흥무들세라 달랑 받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저승에서 우리 식구들도 만나고 왔다더니 모두 잘 들게시더냐 그렇습니다 먼저 선단님 자당님부터 찾아뵙고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펑펑 우시며 나가거든 당신네들이 저승에서 지내고 계시는 형편을 선단님께 자세히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나도 그것이 궁금하다 거기서 사시는 형편들이 어쩌시더냐 어서 말을 해보아라 거기서 지내시는 형편을 고지곳대로 말씀 올리기가 종 왜 그러느냐 고지곳대로 말씀 올리면 선단님께서 크게 화를 내실 것 같아서 부모님이 저승에서 전해달라는 말씀인데 어째서 내가 화를 낸단 말이냐 그럼 안심하고 본대로 들은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당님께서는 우리 아버님하고 부부가 되어 한 집에 살고 계시는데 금실이 좋기로 저승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우리 어머님이 내놈 아비하고 부부가 됐어 양반은 벌어진 입을 닫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킬킬거렸지요 모두 저리 가지 못해 누구든지 여기 얼씽거리기만 했던 바라 모두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양반은 고함을 질러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킬킬거리며 뒤란으로 몰려가서 뒷문에다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내놈 아비하고 부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양반이 상놈하고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양반은 무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저승에서는 양반과 상놈 차별이 이승보다 몇 배나 더 엄하다 하운데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면 양반과 상놈이 거꾸로 된다고 합니다 이승에서 양반이던 사람은 저승에서는 상놈이 되고 이승에서 상놈이던 사람은 양반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은 무당이었으니 이승에서는 상놈 중에서도 바닥 상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승에서는 양반 중에서도 제일 윗자리 양반이라 선단님 자당님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과부섬음은 과부가 알더라고 이승에서 천대받던 일도 생각하시고 한 동네에서 살던 정분도 그렇고 해서 그냥 파탈하고 혼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화님께서 우리 아버님 공대가 그렇게 극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지금 거짓부렁이를 씨부렁거리고 있는 게 아니냐 양반은 대번에 무부멱살을 틀어짓고 주먹을 울렀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살인문에 있는 저승사자들이 들으면 큰일 납니다 대번의 오랏줄로 선단님 목을 메서 저승으로 끌고 갈 것인데요 뭐라 저승사자가 양반은 깜짝 놀라 안문을 보며 멱살을 놓았습니다 네 이놈 거짓말만 했다 봐라 몽둥이로 패 죽일 것이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가는 선단님께서 패 죽이기 전에 당장 저승사자들이 저를 묶어 갈 것입니다 양반은 문쪽을 보며 숨을 시근거렸습니다 자당님께서는 다른 것은 그대로인데 시마를 입으셔도 뒤집어 입으셨습니다 시마를 뒤집어 입다니 저도 보기가 안 좋아서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승에서 자식을 하나 싸가지 없는 것을 낳은 죄로 그 벌을 그렇게 받고 계시다고 한숨이 땅이 꺼지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나이에 애까지 낳으셨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승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이승에서 낳은 자식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승에서 이승에서 어떤 자식을 낳았단 말이냐 선단님은 외아들이 아니십니까 뭐시라 양반은 신음소리가 숯째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뒷문에서 동네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킬킬 웃었고요 우리 마누라는 만화님께서는 우리 형님과 부부가 되어 사십니다 뭐라 그 마당 쇠하고 양반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부드득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형님은 이승에서도 성미가 오죽이나 괴팍스러웠지요 세 살 벌은 여등까지 간다더니 마누라 두들겨 패는 버릇은 저승에 가서도 못 벌인 것 같습니다 애꾸눈의 공배팔이 마누라한테 2년 전환하며 성과를 부리는데 곁에서 보기가 위명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당님께서는 그런 성과를 모두 받아주시면서 공대가 그렇게 극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양반은 대장간에 풀무질 소리도 더운 김을 내뿜으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 옆었네 말은 그만하고 우리 아버님은 그 어르신께서도 상놈이 되어 우리 집 머슴으로 사시는데 그리고 염라대왕께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선단님더러 제발 그 가짜는 양반떻에 작작보리고 심성을 곱게 가지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습니다 염라대왕님께 말씀드려 선단님을 일찌감치 저승으로 데려오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승에 그대로 두면 날이면 날마다 양반떻에로 제만 지을 것이니 뭐라고 나를 저승으로 데려가다니 그럼 나를 죽인다 이 말이냐 양반은 이를 갈며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앞으로 심성을 곱게 가지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고 하셨지요 양반은 낄낄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고개를 속이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양반은 나쁜 마음을 버리고 착한 심성을 갖고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뱀을 신으로 여긴 사람들 예부터 탐라는 바다가 거칠고 땅이 척박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땅이었지요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탐라를 감싸더니 잿빛을 띈 거대한 뱀이 빛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한라산에 뱀이 자리를 잡은 후부터 섬의 곳곳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풀밭은 늘어났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봄이면 알록달록한 꽃들로 가득했고 여름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가을엔 단풍과 안개가 멋진 풍경을 그려냈고요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 뱀을 잿빛님이라 부르며 누구나 섬기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계절마다 나는 고운 빛깔의 과일과 곡식을 바치고 술을 따르며 잿빛님께 절을 올렸지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할수록 탐라의 바람은 더 잔잔하고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잿빛님은 시세많은 무리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지요 섬의 곡식을 밤마다 뱀이 훔쳐먹는데 섬의 가축을 밤마다 뱀이 잡아먹는데 섬의 한 처녀가 뱀의 아이를 가졌다네 바랍는 소문은 섬 전체로 퍼졌습니다 뱀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섬은 온통 뱀 밭이 되어버릴 거야 누군가 외치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리쳤습니다 저 사악한 뱀을 없애버리자 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곳이 없어질 거야 뱀은 차가운 동물이니 태워버리자 횃불을 든 사람들은 한라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던지자 잿빛님의 몸에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일렁였어요 몸뚱이는 불에 타 고통스럽게 비틀어졌고 기묘한 비명소리가 사방을 울렸습니다 곧 역한 냄새가 섬 전체에 퍼졌지요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불길은 순식간에 섬을 덮어버렸습니다 섬이 잿더미가 되고 나서야 불길은 잠잠해졌어요 돌과 나무는 몽땅 시커멓게 타버렸고 사람들은 뿌옇게 내려앉은 연기 사이로 쓰러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남은 건 절망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잿빛님이 사라진 후 바다는 다시 거칠어졌고 마을엔 이후 모를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뱀처럼 피부가 검게 변하고 갈라지다가 썩는 병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쥐들이었습니다 쥐들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갉아먹었습니다 쥐들이 지나간 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도 가축을 키우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섬에 남은 건 사람들의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잿빛님이 저주를 내린 거야 잿빛님이 우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섬의 한 처녀가 뱀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야 그 처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야 섬 사람들은 잿빛님께 제물로 마을의 처녀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뱀의 아이를 가진 처녀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지요 섬 처녀들은 매일 밤 제물이 되어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산한 안개가 섬을 뒤덮은 밤이었어요 재단 위로 섬 처녀가 올라가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바다는 노한 듯 일렁였습니다 곧 안개들이 한데 뭉치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번쩍였어요 잿빛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잿빛님은 잿빛의 껍질을 벗고 하얀 빛이 감도는 용이 되었습니다 가련한 인간들아 너희의 어리석음으로 이 섬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다 용의 목소리는 섬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엎드려 빌기만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계속 지켜보리라 섬 전체를 울리는 기묘한 울음소리와 현란한 빛이 한라산을 빙빙 돌더니 곧 용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용이 사라진 뒤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안개가 거쳤어요 탐라에 다시 빛이 들기 시작했지요 섬 사람들은 잿빛님의 보살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봄과 가을에는 술과 음식을 차려 잿빛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섬 사람들은 뱀을 보면 함부로 죽이지 않고 자신들을 보살피는 신이라 여겨 소중히 모시고 받들게 되었답니다 장미 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곳간이 넉넉하고 인심이 좋기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 집들의 경치가 아주 예뻐서 누구나 보고 싶어 했대요 뜰 화단에는 오래된 장미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장미 나무가 풍기는 달콤한 향기가 온 마당에 가득했어요 부자는 이 오래된 장미 나무를 매우 아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자는 항상 장미 나무 곁으로 갔습니다 향기롭기도 하지 밤이 되면 부자는 방 안에 누워 장미 나무를 바라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달빛을 받으니 더욱 아름답구나 어느 날 부자는 장미 나무를 바라보다가 까무룩 낮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미 나무 아래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귀신이 나타났지 뭐예요 부자는 너무 놀라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나무 아래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자 꽃잎이 사르륵 사르륵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것이 무슨 일일고 우리 집들에 무슨 일이 생기려는 것일까 부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뒤뜰에서 삭삭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부자는 뒤뜰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뒤뜰에서는 칠보기가 비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행동이 신중한 칠보기는 행여나 꽃들이 상할까봐 조심스럽게 비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부엌에서 주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자는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침 부인이 부엌에서 나와 화단에 쌀 씻은 물을 버리고 있었지요 행동이 조심스러운 부인은 꽃잎이 상할까 조심스레 반물을 흘려버렸습니다 별일 아니구나 그때 안체에서 까르륵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자는 안체로 발길을 옮겼지요 안체 화단에는 다섯 살 된 손녀가 제 친구와 쪼그려 앉아 꽃반지를 만들어 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물었어요 꽃을 꺾은 개냐 아니에요 어젯밤 찬 바람에 떨어진 꽃송이가 있길래 반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부자는 방금 전 꼼꼼히 무슨 의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자가 가만히 보니 막내 아들이 쪼레쪼레 방에서 나와 잠깐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장미나무 앞에서 오줌을 누지 뭐예요? 오줌줄기가 장미나무 꼭대기까지 튀었습니다 이슬방울 맺혀있던 장미나무에 오줌방울이 떨어지자 가지가 축 처지며 금세 꽃잎이 모두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지요 부자는 아들의 귓보를 사정없이 잡아채웠습니다 아들은 오줌줄기를 채 끊지도 못하고 끌려 나오다가 제 발에 재가 걸려서 어기적거리며 일어나려는데 하필 조망만한 돌부리에 걸려 다시 한번 과당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찔끔찔끔 새던 오줌방울이 허공으로 흩날려 도로 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부자는 호통을 치며 따끔히 혼냈습니다 다음날 부자는 아들과 함께 물을 기러 왔습니다 꽃에 물을 뿌려 정성껏 씻어주고 장미나무 밑을 깨끗하게 매만져 주었지요 그러자 축 처져 있던 가지와 꽃잎이 싱그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귀신이 다시 부자의 꿈에 나왔어요 나는 장미나무에 깃든 귀신입니다 요즘 주인의 아드님이 더러운 물을 내 얼굴에 끼얹고 나를 욕보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장 혼주를 내줄까도 생각해보았지만 저를 돌봐주시는 주인을 봐서 차마 그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호련이 장미나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부자의 인품은 널리 알려져 많은 존경을 받았고 장미나무는 온 마을을 오래도록 향기롭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인과 하인 옛날 이웃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잔치집에 가려고 하인에게 말 안장을 씌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툴툴 거렸어요 주인 날이 소인은 안 가겠습니다 하인의 말에 주인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하인도 없이 나 혼자 말을 타고 가란 말이냐 세상에 어느 하인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제 맘대로 하더란 말이냐 주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세그머니 주인의 눈치를 살피더니 기어드는 목소리로 우물우물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불쌍해 보이는 표장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오라 나리께서는 잔치집에 가셔서 술과 고기를 많이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계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소인은 이 추운 날에 밖에서 꼬박 굶은 채 날이 나오실 때만 기다려야 하지요 그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요 어느새 하인은 울먹울먹 거렸습니다 주인은 그런 하인이 불쌍해서 부드럽게 다독거렸어요 그것은 네가 주변 머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음식상을 받을 때쯤 내 뒤에 와서 있도록 하여라 내가 어찌 너를 굶기겠느냐 그럼 소인이 뒤에서 기침을 할 테니 그때마다 음식을 주셔야 합니다요 하인의 목소리가 금세 밝아지자 주인은 허허 웃음이 났습니다 오냐 그러마 하인은 그제야 얼굴에 활짝 웃음꽃을 피웠어요 먹을 것을 챙겨주겠다는 약속에 마치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신바람이 났지요 하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말 고삐를 잡고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잔치집에 다다른 주인은 조금 뒤 푸짐한 음식상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인은 세그머니 주인 뒤에 섰습니다 주인이 국수 한 젓가락을 막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뒤에서 하인의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상에서 음식 한 그릇을 내려 세며시 뒤로 밀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입에 넣었던 국수를 씹어 넘기기도 전에 또다시 기침 소리가 나지 뭐예요 번개처럼 음식을 내일름 먹어 치운 하인이 더 달라고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아니 벌써 한 그릇을 다 비웠단 말인가 주인은 또다시 상에서 음식 한 그릇을 내려 슬쩍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하인은 맏파람에 개농 감추듯 뚝딱 먹어 치우고 또다시 킁킁 거렸습니다 에고 좀 천천히 먹을 일이지 주인은 하는 수 없이 한 그릇을 또 내려 하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주인은 국수 한 그릇도 다 못 먹었는데 상위에 남은 것이라고는 회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주인은 기가 막혔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주인이 한숨을 내뱉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내동댕이 치고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차라리 네가 내 자리에 앉아라 내가 뒤에서 실컷 먹고 말고삐나 잡고 가겠다 라고 말입니다 백성을 사랑한 재상 옛날에 인품이 높은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재상은 늙은 사촌 형수가 끼니도 못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수의 고생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재상은 친구 재상에게 부탁해 조카에게 시골의 원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카는 부임하러 떠나기 앞서 재상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재상은 조카에게 음식을 푸짐히 차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저런 훈계를 했어요 훈계를 하는 재상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부임을 하거든 늘 몸가짐에 주의하고 의롭지 못한 일로 재산을 모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오든 자리인데 제가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조카는 재상의 말을 고분고분 새겨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가 많이 고팠는지 꿀꺽꿀꺽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또한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예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조카가 소절을 놓자 재상은 남은 음식을 조카가 데리고 떠날 하인들에게 먹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하인들이 재상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미쳐 소절을 들기도 전에 조카가 떠날 채비를 서두르지 뭐예요 얘들아 그만 가자 하인들은 거의 울상이 되어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재상은 조카를 불러 크게 꼬지졌습니다 네 이놈 어찌하여 생각이 그리 좁단 말이냐 조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재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천둥같은 재상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요 아랫사람들의 사정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네가 무슨 원님 노릇을 하겠느냐 당장 그만 두거라 재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원님 자리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피부치라고 하지만 생각이 좁고 사람 댐댐이가 모자란 조카에게 한 고을을 다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카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조카는 재상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소용없다 집으로 돌아가 공부에 힘쓰도록 해라 형편이 어려운 친척도 중요했지만 재상에게는 백성들의 삶이 더 중요했답니다 욕심많은 스님 옛날에 욕심많은 스님이 살았습니다 스님은 날마다 연보를 외웠어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요 조지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꼭 이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지스님은 실제로는 아주 욕심이 많았지요 좁은 절에 없는 것 없이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지내는 동자생들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조지스님은 너무해 동자생들은 줄임배를 움켜질 때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동자생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조지스님이 도둑고양이처럼 살며시 잠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자생들은 잠든 채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지스님이 달걀을 삶지 않겠어요 절에서 키우는 달기 낳은 것을 하나씩 둘씩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조지스님은 삶은 달걀을 가지고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불을 둘러쓰고 앉아 혼자 야금야금 먹는 거예요 동자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꼴깍꼴깍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고 물었지요 스님 뭘 잡수세요 조지스님은 움찔했습니다 너도 깨어 있었느냐 배가 출출하여 숨어 꼬리를 먹고 있다 어서 자라 조지스님은 이렇게 둘러대고는 휙 돌아앉아 남은 달걀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배가 부르자 조지스님은 슬며시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쉽게 오지 않는지 조지스님이 동자생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새려면 아직 멀었느냐 그때였습니다 마침 새벽을 날리는 첫 달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밤이 다 샀나 봐요 숨어 꼬리 아비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걸 보니 말입니다 동자생의 말에 주지스님은 얼굴이 새빨개져 헛기침만 했답니다 신기한 안경 서울에 사는 한 재상에게서 안경을 얻은 시골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안경이 자기 눈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것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느 누가 나처럼 서울의 높은 재상한테서 선물을 받겠어 노인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안경을 걸쳐 썼습니다 걸을 때마다 땀이 쑥 솟는 것 같기도 하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노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재상에게 얻은 귀한 물건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떠냐 내 모습이 아주 멋져 보이지 않느냐 이 안경이 바로 서울 사는 재상이 준 것이니라 노인은 집에 돌아오자 가족들에게 한바탕 자랑을 냈습니다 또 길에 지나가는 동네 사람만 보면 안경을 꺼내 쓰고 이렇쿵 저렇쿵 자랑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하루는 동네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노인은 당연히 안경을 쓰고 갔지요 이게 바로 안경이라는 거구나 진짜 신기하게 생겼습니다요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노인의 안경을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신기한 듯 안경을 만져보고 써보면서 부러워했지요 노인은 우쭈거리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잔치집 울타리에 걸려있는 시로를 보고는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경의 힘이 어찌나 좋은지 말이야 저 울타리에 걸려있는 거미줄이 마치 새끼줄같이 굵게 보인다오 시로가 거미줄이라고요? 노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한바탕 크게 웃었답니다 어이가 없는 듯 머리를 흔들면서 말이지요 복도 없는 사람 작은 초가집에 사는 강일용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말할 수 없이 가난했어요? 밥은커녕 죽도 못 끓여먹을 형편이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 사이도 화목하여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효자하면 강선비지 그를 따를 사람은 없어 어디 그뿐인가 부부 사이의 금실도 강선비네가 으뜸이라니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강선비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임금님이 밤중에 평복 차림으로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으니까요 임금님은 우연히 강선비의 고운 심성과 가난한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에 굴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강선비에게 임금님은 큰 상을 내리고 싶었지요 내일 하루 동안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강선비에게 주도록 하라 그런데 새벽녘까지도 별이 총총하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기어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넀나? 걸음을 서두르며 사람들이 투덜거렸습니다 해가 저물어 사대문을 닫을 때가 되도록 비는 기세 좋게 퍼부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바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임금님의 명을 받은 시종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백성이 달걀 한 꼬라미를 들고 급히 남대문으로 들어서지 뭐예요 하루 동안 성 안으로 들어온 물건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종은 임금님에게 그 사실을 아뢰었어요 임금님 역시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종은 달걀 한 꼬라미를 강선빈의 집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달걀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에 있었습니다 시종은 혀를 차며 강선빈의 가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을 가리켜 강일용이라고 했답니다 서랍 속의 이야기들 부잣집 총이 집안을 샅샅이 살피고 다녔습니다 뒤란샘문도 다시 단단히 잠그고 외양간 쇠죽 쓰는 아궁이불 단속도 했지요 내일 자기 집 도령이 장가가기 때문에 그런 경사스러운 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집안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랑방 뒷문을 지나가던 종이 깜짝 놀라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말소리가 났어요 종은 창문에다 귀를 쫑그렸지요 저 녀석을 그냥 둘 수 없다 결혼하기 전에도 이 꼴인데 결혼을 하여 색시를 내려오면 어쩌겠느냐 색시한테 퐁당 빠져 우리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아예 쓰레기통에 던질지도 몰라 종은 숨을 죽이고 창문에다 귀를 더 바짝 댔습니다 맞아 우리들이 이 서랍 속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저 작자를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저 작자가 죽으면 그 부모는 자식이 남긴 것이라 우리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널리 팔 것이다 그래 우리들을 책으로 내서 팔면 정말 신나겠다 이야기들은 모두 손뼉을 쳤습니다 종은 깜짝 놀랐지요 이 집 총각은 옛날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적어 그걸 책상 서랍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놀라우면 그들에게 읽어주고 사랑방에 가서 동네 머슴들한테도 읽어주었지요 그러던 총각이 제 너머 동네 처녀와 혼담이 오가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결혼에만 정신이 팔려 서랍 속에서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손에서 손으로 돌고 돌듯 이야기도 입에서 입으로 돌고 돌아야 하는데 서랍 속에 꽁꽁 갇혀 있자니 이야기들이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이야기 귀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항아리에 갇힌 돈들이 돈 귀신이 된 것과 마찬가지지요 저 녀석이 내일 결혼한다는데 저 녀석을 저승으로 보낼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종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따 신부 동네 가는 잿길에 청실배나무가 있어 내가 몸을 독을 잔뜩 묻혀가지고 청실배가 되어 나중에 주렁주렁 열려 있을게 입맛을 잔뜩 돋구고 있으면 따먹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할 거야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청실배를 따먹지 않고 갈지도 몰라 나는 그 잿길 옹달샘의 곁에 있을게 그 재를 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고 가거든 내일 가마꾼들도 그 가파른 재를 올라가자면 목이 말라서 샘물을 마실 거야 신랑도 마시겠지 신랑이 물을 마시면 대번에 사례가 들려 죽게 할 거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 샘물도 마시지 않고 갈지도 몰라 나는 백년 묵은 지네가 되어 초래청 멍석 밑에 숨어 있을게 그러다가 저 녀석이 초래청으로 들어서면 다리를 물어버릴 거야 이야기들은 모두 좋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다음날 신랑은 가마를 타고 집을 나섰지요 어젯밤 그 종 막동이도 따라 나섰습니다 가마가 재를 올라가 청실배나무 있는 곳에 가까워졌습니다 청실배가 알맞게 익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지경이었지요 막동이는 청실배가 안 보이게 그쪽을 막아서며 갔습니다 막동아 저 청실배가 맛있게 익었구나 목이 마르던 참에 잘 됐다 잘 익은 것으로 몇 개 따오너라 신혼길에 청실배를 따먹으면 부부금슬에 금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갑시다 신랑은 그러냐며 허허 웃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가자 옹달샘에서 물소리가 졸졸 유난히 크게 났어요 저기 옹달샘에서 물을 떠오너라 막동이가 달려가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물뱀이 옹달샘 속에 떨이를 들고 있네요 막동이는 잔뜩 비위가 상한다는 듯 태태 침을 뱉었지요 신랑 가마가 신부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결혼식하는 초래상이 거창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목에 청실롱실을 감은 나무 기러기가 놓여 있고 그 곁에는 날개와 발이 묶인 수탁이 눈을 끔뻑이고 있었지요 초래상에 기러기와 닭을 놓는 것은 기러기는 한 번 짝을 지으면 한쪽이 죽더라도 다른 기러기와 새로 짝을 짓지 않는다는 데서 나온 풍속이고 밝은 날마다 새벽을 알리는 짐승이므로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막동이는 신랑 먼저 초래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래상을 차려놓은 멍석을 샅샅이 살폈지요 한 곳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멍석 사이에 진해 꼬리가 보였어요 신랑이 서서 절을 할 차례입니다 바로 그때 신랑이 초래청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닭을 잘못 묶었네요 막동이는 초래상에 놓여있는 닭을 훌쩍 들고 나왔어요 닭 다리를 새로 묶는 신용을 하다가 닭을 슬쩍 진해 있는 대로 던져놓았습니다 진해를 본 닭은 웬떡이냐 하고 콕콕 쪼아 홀딱 먹어버렸습니다 조래상에 앉았던 닭이 횡재했네 닭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진해인데 묶였던 닭이 진해를 먹다니 이 부부가 부자로 잘 살 징조다 동네 사람들은 덕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닭을 붙잡으려 하자 닭이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발목을 허술하게 묶었던지 끈이 풀어진 것이지요 구경꾼들이 모두 나서서 겨우 닭을 붙잡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신랑은 막동이를 노려보며 잔뜩 상판을 지푸렸습니다 홀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랑은 누나를 불아리며 막동이를 불렀어요 너는 어째서 초래청에서 그런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냐 막동이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랬다고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귀신들이 복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막동이는 신랑을 데리고 얼마 전까지 신랑이 쓰던 사랑방 뒤로 살금살금 갔습니다 이야기들이 뭐라 떠들썩했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신랑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막동이 그 녀석 때문에 우리 일이 모두 산통이 깨졌어 주인 녀석은 꽃같은 신부를 데려왔으니 이제부터는 신부한테 퐁당 빠져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겠지? 우리들은 꼼짝없이 이 서랍 속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복수할 방법이 없겠어? 신부를 없애버리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심심하니까 옛날처럼 우리들을 꺼내 읽을 거야 그래 좋은 방법이야 눈이 주말만큼 커진 신랑은 가쁜 숨을 내쉬며 막동이한테 물었습니다 네 말이 정말이구나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 적은 종이를 가지고 가셔서 신부님께 읽어드리세요 그렇구나 그래 너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또 뭐냐 서방님은 글재주가 있으니까 종이에 적어놓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내서 세상 사람들한테 파십시오 그러면 이야기들 소원도 풀고 돈도 벌고 꿩 먹고 알먹고지요? 맞다 맞아 신랑은 뛸 듯이 좋아하며 막동이 입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서방님 어쩌자고 저한테까지 이러십니까? 아이고 네 녀석이 내 각시인 줄 알았다 잔뜩 들떴던 신랑은 태태 침을 뱉으며 서랍에서 이야기 적은 종이를 꺼내들고 신방으로 달려갔답니다 은혜를 갚은 개 새색시가 가마를 타고 시집가는 길이었습니다 개가에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런 불쌍한 강아지가 다 죽게 되었네 내가 보살펴주어야지 마음씨 착한 새색시는 강아지를 안고 가서 잘 길렀습니다 강아지는 커서 어미개가 되었고 어느덧 새끼를 낳았습니다 하루는 이 개가 부엌으로 오더니 밥소리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다른 때도 아니고 막 밥을 풀려고 솥뚜강을 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개가 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었더니 몹쓸 짓을 하는구나 새색시는 개를 쫓으며 야단을 쳤지만 개는 막무가내로 솥위를 뛰어넘었습니다 개는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밥을 풀 때마다 솥뚜껑 위를 뛰어넘어 다녔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개를 내일 죽여야겠다 저렇게 버릇이 나빠서야 어디 집에서 기를 수 있겠느냐 그날 저녁 이 집에는 스님 한 분이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을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참 이상한 일이다 이 집에 줄 초상인하게 생겼으니 무슨 영문일까 그때 스님은 밖에서 개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도가 높아 짐승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개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이 지나면 죽게 될 터이니 젖을 실컷 먹어두어라 강아지 한 마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죽어요? 미련한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집 부엌 찬장 위에 천연이나 묵은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있단다 그 지네가 이 집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매일 밥을 풀 때마다 독기운을 밥 위로 떨어뜨리지 뭐냐 내가 그것을 막아주려고 밥솥이를 뛰어다녔더니 글쎄 내가 버릇이 없다고 나를 죽인다는구나 나야 어차피 죽을 목숨을 이 집 세색시가 구해주었으니 죽어도 좋다면 미련한 인간들이 떡하구나 스님은 주인을 불러서 개가 하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날이 밝자마자 사람을 식혀 부엌 천장을 뜯어냈지요 천장에서는 정말로 커다란 지네가 나왔습니다 주인은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펄펄 끓인 다음 지네를 그 속에 넣어서 잡았답니다 그 뒤로 주인은 개를 절대로 야단치지 않았답니다 독 안에 귀신 요즘에 학교 운동장만큼 넓은 터에 높은 담이 빙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고래등 같은 기화집이 연아문 채나 들어 앉아 있습니다 엄청난 부잣집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진즉 해가지고 어두워졌는데 불은 안채 방 하나에만 켜져 있습니다 다른 방들은 모두 깜깜하고 사람 기척도 없었지요 금방 도깨비라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아랫동네에서 사내 한 사람이 그 집으로 바삐 가고 있었습니다 등에 괴나리 보참을 짊어진 게 나그네 같았지요 나그네는 그 집 대문 앞에 멈춰 대문을 깡깡 두드렸습니다 마치 자기 집이라도 온 것 같았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라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왔습니다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거듭 대문을 깡깡 두드렸지요 나그네라면서 자기 집 대문처럼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이런 부잣집에서 인심 한 번 고약하네 사내는 옆구리로 대문을 깡 들이박았습니다 그러자 대문이 열렸어요 사내는 다음 대문도 그 다음 대문도 쑥쑥 밀치고 들어갔지요 저쪽 불 켜진 방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합니다 사내는 뜰 아래서 불 켜진 방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초롱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내는 멀거니 처녀를 건너다 보며 눈을 끔뻑거렸습니다 저렇게 예쁜 처녀가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있다니 혹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여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묵어가시려면 집을 잘못 드셨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시지요 아래 동네는 모두 오두막집 뿐이라 잘만한 집이 없습니다 펜을 끼치지 않을 테니 방만 하나 주십시오 내가 불을 떼고 자겠습니다 방을 들이기는 어렵지 않사오나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처녀는 역시 고운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할 때는 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사정이라니요? 무슨 괴물이라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까? 제대로 말씀하시는군요 저녁마다 괴물이 나타납니다 괴물이 나타나다니 그게 정말입니까? 처녀는 떨리는 소리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잘되었습니다 나는 호랑이도 맨주먹으로 때려잡는 사람입니다 내 소원은 호랑이든 늑대든 무슨 괴물이든 그런 것들을 만나 힘을 겨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보시오 대번의 이 주먹으로 대갈통을 빠개버리겠습니다 사내는 웃으며 쌍씨름판에서 상대를 패대기 친 씨름콘 소리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걸리 말씀만 들어도 살 것 같사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여기 오기를 잘했구려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시오 저는 그 괴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괴물이 얼마나 험하게 생겼는지 우리 식구들이 그 괴물을 보기만 하면 모두 그 자리에서 까물어쳐 버렸지요 식구들이 저녁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죽고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제 차례입니다 그럼 처자께서는 어째서 피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계십니까? 혹시 당신이 처녀로 둔갑한 괴물 아닙니까? 사내는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그려주며 다그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른 집으로 피하면 괴물들이 그 집으로 따라와서 애먼 사람들까지 죽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 이제부터 염려탕 놓으십시오 이 마당에다 멍석을 펴고 자다가 괴물이 나타나기만 하면 목을 그냥 풍뎅이 모가지 비틀듯 비틀어서 이 주먹으로 바가지 으깨듯이 부셔버리겠습니다 사내는 포함 던지기에 쓰는 그 포함만한 주먹을 쥐고 대갈통 으깨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호걸님 말씀만 들어도 살 것 같습니다 처녀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녀는 밥을 짓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사내는 섬나무와 장작을 가져다가 마당에 큼직하게 모닥불을 피우고 멍석도 가져다가 그 곁에 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처녀가 내다보았어요 사내가 달려가서 밥상을 들고 나옵니다 밥은 아예 자배기에다 가득 퍼 담았습니다 술도 맑은 술이구려 고맙습니다 사내는 뚝배기에 가득한 청주를 뚝배기 채 들고 냉소 마시듯 꿀꺽꿀꺽 들이킵니다 술을 마시고 난 사내는 주먹만한 숟가락으로 밥을 주먹만큼씩 떠서 먹었습니다 자배기에 가득한 밥을 마파람에 개눈감 주듯 먹었지요 사내는 빈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가며 처녀더러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배를 채웠더니 평양감사도 부럽지 않다 사내는 곰방대에다 담배를 우겨 나오며 크게 웃었습니다 곰방대 대통도 자기 주먹만 했지요 담배연기가 후 뿜었습니다 그때 짐 모퉁이에서 무엇이 얼슨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괴물들이냐 사내가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지요 괴물이면 어서 이리 오너라 내가 지금 네 녀석들을 기다리고 있다 내 녀석들이 모가지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다만 어제가 내놈들 재삿날이다 사내가 깡깡 고함을 지릅니다 괴물들은 자기들끼리 뭐라 한참 속닥이는 것 같았어요 이 녀석들아 속닥거리지만 말고 여기 헌한 대로 나오지 못하느냐 사내가 그쪽으로 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괴물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녀석들아 내놈들이 밤마다 이 집 식구들을 한 사람씩 죽인다는데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리 나서서 그 까닭을 말해보아라 괴물들은 제 녀석들끼리 두런두런 속삭일 뿐 얼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서 이리 나서지 못하느냐 사내가 또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참 만에 한 녀석이 여러 녀석을 거느리고 나타났지요 네 녀석들 생긴 거 한 번 희한하게 생겼구나 사내는 큰 소리로 한참 웃었습니다 괴물들은 정말 이상 야릇하게 생겼어요 모두 이마에 코뿔 속 뿔 같은 뿔이 두 개나 구보정하게 솟아있고 입에는 멧돼지 이빨 같은 허연 이빨이 위아래로 솟아있었습니다 엉덩이에도 코끼리 이빨 같은 뿔이 두 개나 양쪽에 돋아있었지요 그런 괴물이 다섯 놈이나 됐습니다 아무리 괴물이라지만 괴성망측하게도 생겼구나 조물주께서 술 마시고 장난으로 아무렇게나 주물러 놓은 거 아니냐 더구나 엉덩이에 뿔 난다더니 너희들은 정말로 엉덩이에까지 뿔이 났구나 장사님 소인들 문안들이 옵니다 괴물들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생긴 것 같지 않게 태도가 이만저만 공손한 게 아니었어요 오냐 문안 잘 받겠다 그런데 어째서 저녁마다 이 집에 나타나서 식구들을 죽이느냐 그 까닭을 말해보아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주먹으로 내 녀석들을 부시겠다 사내 목소리에 지붕 기화장이 들썩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집 식구들을 죽인 적이 없사옵니다 너무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나타났을 뿐이옵니다 그런데 이 집 식구들이 저희들의 이 험상스런 꼴을 보고 모두 그 자리에서 까물어쳐버린 것이지요 괴물 두목은 말을 하며 머리가 땅에 닿게 주엇거렸습니다 나도 내 녀석들 상판을 처음 보았을 때는 간이 덜렁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거지를 보니 거짓부렁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럼 그 억울한 사정이 무엇이냐 나한테 말을 해보거라 너무 쫄지 말고 차근차근 말을 해봐 사내는 주먹만한 곤방대에서 담배연기를 뻐금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괴물이 아니옵고 돈 귀신들이 옵니다 뭐라고? 돈 귀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돈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그 돈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금으로 만든 금화 귀신과 은으로 만든 은화 귀신들이 옵니다 뭐라고? 돈 귀신도 그냥 돈 귀신이 아니고 금화 귀신이고 은화 귀신? 나는 조선 팔도를 물은 매주발듯 밟고 다녔다마는 돈 귀신이 있다는 말은 듣느니 처음이다 더구나 금화 귀신 은화 귀신이라니 세상에 그런 귀신도 있었단 말이냐? 그건 그렇고 너희들이 이 집 주인한테 할 말이 무엇이냐? 네 이 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이 댁 식구들은 금화와 은화를 어디다 쓸 일이 없어 저희들을 항아리에 담아 뒤란에 묻어두고 있사옵니다 그런 항아리가 다섯 개나 되온대 지금부터 삼십 년 전에 묻어놓고 삼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금화하고 은화를 항아리 다섯에다 묻어놓고 삼십 년 동안이나 열어본 적이 없다고? 그게 정말이냐? 네 3년도 아니고 30년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돈이란 것은 이름부터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 아니옵니까? 돈이란 말을 예사로 들었더니 돈이란 게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로구나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도간에 넣어서 삼십 년도 넘게 묻어났으니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다 못해 발짝 뛸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금화와 은화를 차곡차곡 담아놨으니 발짝발짝 뛰기는커녕 서로 무게에 눌려 몸을 음짝달싹 할 수도 없사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상스런 꼴로 동기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얼마나 환장하겠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괴상망측한 꼴이 되었겠습니까? 동기신들은 사뭇 굽실거리며 주워 섬겼습니다 내 녀석들 말을 들어보니 사정을 알만하구나 그렇지만 주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놀라서 죽어버리면 다른 방도를 써야지 어째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꼬락선의를 하고 나타나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아닙니다. 달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말을 하려고 나타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핵가닥 쓰러져서 꼴가닥 숨이 넘어가 버렸지요 세상에 이렇게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걸님께 이런 말씀이라도 드리고 나니 살 것 같습니다 괴물들은 이마에 돋은 뿌리 땅에 닿게 수십 번 절을 했습니다 알았다. 돈은 네 녀석들 말대로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인데 강아지처럼 목줄을 매놓은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이나 땅속에다 묻어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으니 미치고 환장하지 않고 베기겠느냐? 아이고 우리 사정을 알아주시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럼 그 항아리부터 파보아야 내 놈들 사정을 제대로 알겠다 어서 가서 항아리를 파보자꾸나 사내는 삽과 괭이를 챙겨들고 나섰습니다 괴물들은 금방 횃불을 만들어 들고 뒤란으로 갔지요 여기입니다. 아무데나 파보십시오 한 뼈만 파도 뚜껑이 나옵니다 사내가 삽으로 살살 흙을 걷어냅니다 금방 항아리 뚜껑이 나타났어요 사내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내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누런 금화가 횃불을 받아 환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냥 반짝이는 게 아니고 이제 살았다고 고함이라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군데를 또 팠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은화였어요 세 항아리는 금화고 두 항아리는 은화였습니다 야 살았다 이제 해방이다 괴물들은 제 녀석들끼리 끌어안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걸님 동귀신들은 사내 앞에 엎드려 수십 번 절을 했습니다 호걸님께서는 얼른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아낌없이 쓰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금화나 은화는 한 림만 생겨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우리를 간수할 때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돈이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건너다녀야 우리 돈들도 신이 나고 그 나라 경제도 발전합니다 돈이 돌아다녀야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시골농부가 쌀 한 가마니를 열량에 팔면 그 나라 경제는 그만큼 나아지고 농부가 그 열량으로 옷장수한테서 옷을 사면 또 그만큼 나아집니다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든 집을 사든 논을 사든 돈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만큼씩 그 나라 경제는 발전합니다 아리송하다마는 돈이 돌고 돌아야 그 나라 경제가 나아진다는 말은 그런 것 같기도 하구나 하여간 돈이 돌고 돌면 우리 돈들도 신이 나고 나라 경제도 발전하니까 백성들도 모두 신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 있었으니 우리들이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아가씨가 우리는 영영 땅속에 묻혀버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가슴이 천가닥 만가닥 찢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너희들한테 생고생을 시켰구나 내일부터 당장 너희 돈들을 풀겠다 저 아래 들판 위에 저수지를 막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외국으로 무역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당장 세상에 헐 헐 헐 풀겠다 이제부터 안심하여라 아가씨는 금하와 은하가 부딪히는 것 같은 고운 목소리로 시원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야 신난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야 동귀신들은 자기들끼리 껴안고 깔깔거리다 못해 엉엉 울었습니다 사내와 아가씨는 환한 얼굴로 동귀신들을 보고 있었어요 호걸님 괴물두먹이 울음을 그치며 사내를 불렀습니다 지금 저쪽 이웃동네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갇혀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거기도 돈이 갇혀있단 말이냐? 아니요 돈이 아니고 이야기들이 책상 서랍에 갇혀 그들도 우리 돈들처럼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이야기들이 서랍에 갇혀? 이야기란 게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이 이야기인데 형체도 없는 이야기들이 갇혀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항아리에 갇혀있듯이 그 집에는 이야기들이 서랍에 갇혀있어 이야기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그럼 거기도 한번 가보자 호걸님 저를 혼자 두고 어디를 가신단 말씀입니까? 아가씨가 사내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구먼 거기는 다음에 가보겠다 사내는 크게 웃으며 아가씨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꿈풀이의 보답 옛날에 이찬이라는 벼슬을 나고 있던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경신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 내용이 예사 꿈과 달랐습니다 자신이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쓰고 손에는 열두 줄 가야금을 들고 절의 우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에도 실제 겪은 일처럼 생생했지요 또 생각할수록 꿈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꿈을 풀어보게 했습니다 두건을 벗은 건 벼슬을 잃을 징조요 가야금을 든 것은 칼을 쓸 징조올시다 우물로 들어간 것은 보나마나 감옥에 갇힐 징조입니다 꿈풀이가 너무 나빴습니다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경신은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아찬 여삼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경신은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서 그를 피했습니다 병이 심해서 누굴 만날 수 없어 다음에 봅시다 종을 내보내 병을 핑계대며 돌려보내려 했지요 하지만 여삼은 막무가내로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경신은 답답하던 터라 어쩌면 이 사람이 고민을 풀어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여삼을 불러드렸어요 경신을 보더니 여삼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왜 대문밖에 안 나오시는 겁니까? 공께서 꺼리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신은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풀이까지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던 여삼이 벌떡 일어서더니 느닷없이 큰 절을 올렸어요 경신은 무슨 일인가 하고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큰 꿈입니다 왕이 될 꿈입니다 뭐라고? 공께서 만일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면 제가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신은 옆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내보내고 여삼과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삼이 나지막한 소리로 꿈풀이를 했어요 공께서 꿈에 두건을 벗은 것은 공의 윗자리에 앉은 이가 없음을 뜻하며 흰 갓을 쓴 것은 빛나는 관을 쓸 징조입니다 열두 줄 가야금에 든 것은 십이대 손이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요 우물에 들어가는 것은 궁궐의 들어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신이 물었습니다 내 위에 갓간 주원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그를 제치고 내가 왕위에 오른단 말인가? 그리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북천신에게 제사를 지내십시오 경신은 여삼의 말을 따라 북천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얼마 뒤 선덕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왕이었던 선덕왕에게 왕자가 없었으므로 누가 그 뒤를 이어 왕에 올라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간 김주원이 선덕왕 뒤를 이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왕족과 대신들이 주원을 왕으로 추천했어요 주원은 궁 안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원의 집이 북천 건너편에 있어 궁궐에 가려면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큰 비로 북천의 물이 너무 불어 있었습니다 주원은 마음이 급했지만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경신은 그 틈을 타서 먼저 궁궐에 들어가 왕위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원성왕입니다 대신들은 모두 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축하를 올렸어요 여삼의 꿈풀이가 그대로 맞은 것입니다 아쉽게 왕위를 놓친 김주원은 명주로 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원성왕은 왕위의 기틀을 든든히 잡은 뒤에 여삼을 찾았지요 꿈풀이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삼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답니다 원성왕은 안타까워서 그 자손들에게 벼슬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거망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경솔한 행동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장미나무 이야기에서 막내 아들이 한 행동에 걸맞는 표현입니다 장미나무는 경거망동한 막내 아들의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 알려주었습니다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잘못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나 그러한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